왜 깨있지? 하하하하 안 깨이길 바라 하신거에요 혹시? 하하하하하하 아 왜 깨지? 아니 저 이악 물고 일어났습니다 라윈이 미스.. 미스턴다 예 한번 할 수 있네 여기서 많이 들었던건데 몇시간 주무셨어요? 한 8시간? 8시간? 네 오지게 잤네? 아 이게 너무 피곤해요 자는 시간을 바꾸면 네 이게 잠이 잘 안올 수 있는데 그거를 수색대 정신으로 아 그런건 아니고 저는 언제든 잘자겠네요 아 언제든지 자려면 잘 수 있어요? 네 항상 부족해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일단 시작할때 정리하면서 들어가죠 그러죠 뭐 어디까지 올리고 어디까지 뭘 하고 이거는 확실하게도 지금 이미 실버를 찍어버리셨다면서요 네 그 또 미스터따아가 없이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가지고 무슨 소식이죠? 실버 올라간 소식 아 아 기분이 좋네요 아 이거 올라가셨네 네 실버 3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실버 3까지? 근데 다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음 음 자 정하죠 지금 현재 네 네 자 보면은 제가 네 실버 42포인트에요 어 그래서 제가 실버 2까지 가기 실버 2까지 가는게 어떤지 아 좋습니다 할만하잖아요 실버 2는 진짜 괜찮잖아 아 나는 항상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가 황제공명전하고 어 옥토패스가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얹고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아 못했을시 벌칙을 네 그 따윤니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공포게임으로 할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침착맨이 되면 진짜 공포게임 잘하세요? 저는 못하는데 따윤니님처럼 막 저는 진짜 사시간치게 철면수시윤님 하는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느낌 아 모르시는구나 막 사지가 뒤틀려요? 네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섯시간 동안 보면 적응되게 다섯시간 전까지가 좀 힘들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 제가 이제 따윤니님 방송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같이 하는걸로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중요한거 중요한거 황제공명전과 옥토패스는 없애고 들어가는걸로 하죠 그렇죠 네 저는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황제공명전은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공포게임을 얻는게 맞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하도 벌칙이라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면은 저는 살해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시청자들의 벌칙이다 막 이러길래 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러면은 공포게임도 미리 정할까요? 공포게임을 좀 추천을 지금 좀 받아보죠 시청자들이 추천해주는걸로 무서운거 야무진걸로 어 약간 정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너무 근데 난 그건 싫어 좀 몇시간 지나면 질리는거 있죠 물리는거 아 명작을 원한다 물려 약간 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응 명작 명작 물리지는 않아서 좋겠어 너무 너무 원툴로 물려 물려 좀 채팅창에 그림자복도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림자복도 괜찮습니까 거기 따윤이님 채팅창 뭐는 몰라 그림자복도 어때요? 괜찮아요? 할만한가요? 충분히 그 적당히 사지 뒤틀릴 수 있나요? 그거 좀 질린데 아 그거 좀 질리 20시간이면 질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뭐냐면 켜 그걸 할 수도 끝까지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무 원툴이야 그 똑같은거 원툴 막 이런 느낌인거죠 제가 옛날에 그 했을 때 잠깐 했었거든요 한 30분 쏘마 좀 작품성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쏘마 쏘마 쏘마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 피자 가게가 근데 레전드긴 하지 피자 가게? 아 저 해봤어요 원했어요 원 개같은 게임이야 아주 개 무서워 진짜로 나 진짜 공포였어 나 도망가고 싶어서 나 피자 가게 그만두고 싶었는데 못 도망갔잖아 다 깼어요 그걸? 그 막판 못 깼어요 막판 아 막판 빼곤 다 했어요? 진짜 공포야 에밀리도 있대 에밀리 에밀리도 진짜 공포에요 너무 무서워요 아 해봤어요 에밀리? 네 저 해봤는데 3탄까지 밖에 못 깼어요 쏠려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거 거의 프레디급이에요 진짜로 거의 그냥 뱀 만난 두꺼비 마냥? 네 아무것도 못하면? 만나면? 에밀리 만나면? 만나면 그니까 어떤 거냐면 그거에요 어떤 애를 보잖아요 그럼 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애를 보면 다시 뒤를 돌아야 되고 아 그럼 개 같잖아 그거 어떤 애를 보면은 방을 다른 방으로 가야 되고 막 이래 근데 그게 두 마리가 나올 때가 있어 가불기가 걸릴 때가 있어 왜냐면 봐야 되는데 등을 돌려야 되는 애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 가끔씩 그럼 그냥 죽어야 돼요? 네 그거는 적당히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게끔 자기가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재수 없는 거 좀 무섭긴 해 그것도 그것도 좀 한 번 해봤는데 네 그러면은 에밀리가 프레디가 또까지 나왔어? 네 프레디 되게 많이 나왔어 아니 왜 그렇게 피자빵이 프레디로 갈까요? 아니면은 에밀리가 투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가고 에밀리 투는 없는 걸로 알고 쪼꺼 그러면 뇌절이다 여러분 좀 추천해줄만한 거 있나요? 다른 거 일단 프레디 프레디 그 어디까지 하셨죠? 3탄? 프레디는 안 했어 아 그 에밀리 3탄까지 프레디는 안 해봤어요? 프레디는 안 해봤어요? 네 프레디는 안 해봤어요 프레디는 1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2를 일단 킵하고 4 아래요 4 최신인 거 4 하죠 아 4 4를 그럼 킵하고 추천을 한 5분만 좀 더 가다보죠 네 알았어요 암레시아 암레시아는 뭐야 암레시아는 괜찮나 반교는 해봤어 반교는 안 무서운데 반교가 뭐야 그 대만 게임 있는데 그렇게 안 무서워 대만 게임은 별로 그렇게 막 물 무서운 게 없던데 그건 스토리가 중요한 거라 네 그냥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갈까? 그걸로 갈까? 그럼 일단 갑시다 네 프레디로 가고 어 뭐 얼마나 무섭겠어 프레디가 피자 가게도 무섭다는데 뭐 일단 이게 강화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실버 가는 거였잖아요 네 이미 실버로 갔죠 네 그러니까 원래보다 그 상대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어 우리는 그대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쵸? 우리 팀원은 3명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상대는 5명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아니요 저도 업그레이드 해왔어요 2주간 뭘 업그레이드 돼 케이틀린이 버프 됐어요 아 그게 왜 따윤니님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제 주캐링이잖아요 아 다른 사람도 쓰잖아 아 아 제가 먼저 픽하면은 고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실버 2까지 가는 게 사실 난이도가 실버다는 거보다 훨씬 높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벌칙을 갖고 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따윤니님이 수요일날 일정이 뭐가 있죠? 대회 있습니다 대회가 저녁에 있죠? 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타임어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이게 안 돼 시간이 얼마 안 좋아졌어 아니요 다음날 이 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정도밖에 안 좋아졌어 네 그 안에 끝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버틸 수 있으세요? 그때는 밤이라서 좀 힘들었다 치는데 지금은 이제 병건 씨 타임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제 타임에 또 따윤니님이 흔쾌히 맞춰주셨고 잠도 충분히 잤다 오케이 이번에는 뭐 그런 거 없네요 뒤졌다 이제 뭐 핑계 없어 수색대 정신이야 나 수색대 아니지만 수색대 정신이야 나 명예 수색대 명예 수색대 아니 수색대 별거 없어 수색대 그 대대 수색대잖아 연대 수색대 아 연대 수색대 내가 단판 관리를 비운 사이에 그 단군 사태가 일어난 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어요 2차 사태가 또 있었어요 철미수심 사태라고 어 세 판인가 네 판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 철미수심 사태 단군 사태 철미수심 사태 으쌰쌰해서 한번 올라가죠 오케이 몇 포인트씩 올라요 이기면 지금 이기면 한 18포인트 맞고 정도 근데 미스터 따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더 오를 거예요 저보다 높아서 뭐 싫어하시는 거 없죠 이제 뭐 아무거나 배낼게 블리츠 배낼 모르가나 배낼게 모르가나 오케이 오케이 왜 블라디를 배냈지 저 역시 아무거나 했어요 왜요 블리츠 배낼어요 다음엔 알았어요 미스터 따가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안 당겨져요 나는 안 노려 상대가 나는 안 노려 근데 원딜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번부터는 초창부터 장난 없이 가는 거죠 또 뭐 여유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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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각 된다고 뭐 방송 분량 된다고 제발 차라리 2불을 해 다 깨고 그렇게 2불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던가 하고 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가 캐리한 거 그냥 바로 풀려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 뭐야 맞아요? 뭐 떡박이 맞아?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이런 해골 바가지가 왜 지금 아니 파이크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해골 바가지 빡빡이래 아니 얘 좀 그때 보셨잖아요 저번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뭐 아니야 아니 당기는 걸 한 번을 못 봤는데 아니 극찬받았는데 누가 칭찬했는데요 아 일단 일단 올려놓음 일단 올려놓음 바꿀 수도 있지 조합복 조합복 조합 야스오 바텀일 수 있어요 아 그쵸 말파이트 말파이트가 띄우고 야스오가 소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다 그럼 베인 해야겠는데 이거 진짜로 아 가져갔네 이거 탑베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케틀로 주죠 케틀로 주지고 나는 야스오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니까 음 아 쓰라시가 있는데 케틀 요즘 개사기래요 에? 케틀 요즘 개사기래요 보프돼서 케틀 요즘에 개사기? 네 나 뭐가지 레오나 나 레오나 하도 눈치져가지고 레오나 아니 파이크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알았어요 다 보고 보고 판단해주세요 쓸지 말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뼈방패로 가면 되겠지 아 진짜 아 쏘라카야 빌어먹을 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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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카 개같은 쏘라카 지옥이겠는데 베인 바텀? 베인 바텀? 베인 바텀은 그렇게 안되잖아 근데 평 EQ 평이 안되는데 평 EQ하면은 아 E 맞추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따윤이님은 다 할 수 있지 당연히 하지 이 정도는 따윤이가 못하는거 없어 수색대정신인데 따윤이라는 사람은 포기를 제일 싫어해 그쵸 죽을래 포... 아닙니다 첫 넘을 뻔했네요 죽을래 포기하래하면 죽을 사람이라고요? 아니 첫 넘을 뻔했어 아 괜찮아요 ㅋㅋㅋㅋㅋ 안죽 택할수도 있어 나 진짜로 포기를 너무 싫어해서 시원하게 이기면은 음... 세번 이기면은 승급전 네 오케이 오케이 세번 이기야 승급전 은근히 그거네 먼여정이네 쿡은 제가 골드를 가는것도 포함해주는거 어떨까요? 물론 내가 더 느릴거야 느리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느리겠지만 오케이 몇점이죠? 0점이잖아요 0점이잖아요 0점이예요 0점 그럼 왜 따로 수... 수학할 줄 몰라요? 다 알죠 내가 너무 잘해서 나만 포인트가 엄청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되는데 근데 깼어 이러면 몰라 이러면 빠지는 척하다가 여기로 들어가기 아니 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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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달달하죠? 10골드를 제가 먹었거든요 너... 그... 집에 왜 가시는거에요? 이거 렌즈로 바꿔줘 서폿 감수성이 없구먼 아니 그때 서폿 감수성 얘기하시다가 아니 렌즈로 바꿔야지 제가 그 소라카한테 피해가지고 그 와드 지우고 그 부시를 장악하죠 그래야 편하게 드시죠 안그러면 소라카 짤짤이에 고통받아요 근데 철수형도 원딜이였어요? 네 진짜 단언할 수 있는거 철수가 따윤이님보다 3배 못해요 근데 등급은 골드에요 아 진짜요? 네 뭐야 아니 원딜이 주포가 아닌가? 차로 치면 50년대 노우카 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실력이 얼마나 달라져 염비가 최악이야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빵리쉬했다 야... 특이하시 특이하시 기분 좋아해 빵리쉬해서 기분 좋아 위에꺼 내꺼 오케이 어 미안 미안 그거 드세요 그거 저 터지기만 10컷 저 터졌어 위에꺼 안쌌는데 위에꺼 따질까 이상하네 이거 뭐지? 요거를 빨리 드시면 되죠 요거 두개를 요거 드세요 안돼요 못먹겠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고 먹고 요거 요거 까비 굴렀어 하나 어 이거 지금 왔어 오케이 여기 아래 페인 와 이게 안죽네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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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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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이게 아주 나 잘못쏘어 한 발 아 아 킬 들어갔는데 아 까비까비 미쓰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할 수 있어 이가 한 발 잘못 들어갔어 이거 진짜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근데 또라카가 안죽네 풀 쓰고 죽였는데 보부된거 맞아 그 케이틀린 제가 그 나만의 상점에 그 수영복 레오나 나왔거든요 네 그 나오면 시너지 있으니까 그때 또 보자 수영복 시너지 그걸로 갑니다 베인이라서 안경때문에 데미지가 죽은건 있어 1등 줄어드나 그거 네 그것때문에 진걸수도 어 안갔어 오 안갔어 베인 베인 이거 보여 이럴때 하는거에요 그래서 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야 들어갔다 나이스 더 때려 더 때려 나이스 까비 오 왔다 왔다 정글 왔다 컷트 컷트 했어요 근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깨물었어 이거 어쩔수까 이거 베인때문에 나는 뺄수 있어요? 못살아 왜냐 2렙이기 때문에 2렙이기 때문에 아 버릴걸 버릴걸 버리시지 거져서 미안합니다 한번 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 채팅 같은편에 미안합니다 저거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그리고 이거 먹겠지 트런들 정글 하나 먹고 용 먹을 수 있어 베인 집 안감 베인 집 안감 베인 집 안감 또 안가 또 안가 우리 이기려면 지금밖에 없어 근데 집에 갈라 갈등 너무 많은 이제 못 이길듯 사거리를 이용해서 CS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CS만 먹으라고요? 사거리 이용해서 에헤 맨 뒤 후방 포지션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러면 라인 당겨 먹어 근데 당겨지지 않아 놀랍게 어? 당겨줘요 당겨줘요 소라카 일찍 갔구나 소라카 일찍 갔어 오면 딸 수 있어 이쪽으로 가 돌아가 도대체 빛을 삼킨 자 그게 바로 가을을 타고 신성 소나나의 힘으로 트런들이 너무 역겹게 왔어 지능적으로 왕 내꺼 저기 그거 갔을텐데 뭐랑 나왔을텐데 안 나왔네 비피더스를 갔다고? 비피더스 가지고 베인이? 베인이 왜 비피더스를 가? 베인은 무섭고 공격템인데 베인이 좀 못하는 애임? 쿠쿵갈킬 가는데 지금 싸우면 이길 수도? 응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사거리로 사거리로 앞봐 사거리로 앞봐 그리고 미니언이 많아 우린 여기다 와드하나 여기다 와드하네 안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물량있어 와드하나 까먹어 아 고맙습니다 구독 jpeh님 뭐지? 저 친구? 굉장히 뭐야 굉장히 5가 싸는데? 죽고싶나? 소라가 저 빠졌을 때? 소라가 침묵 빠지면 우리 타임 뭐지 엥기는데? 커트 끝까지야 끝까지 아아 이게 안죽어? 맞았죠 맞았는데 안죽은거지 맞아 우리가 해냈어 어 근데 베인 뇌절 중 자기가 깝진다고 지가 센 줄 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태불가능 어? 저거 안가지 안가? 어 저거 빠졌어 이제 베인 태어날 때 됐어 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근데 우리 이제 집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나 먹고 예 나이스 우리 집 가 집 가? 그냥 가 가 가 녹턴을 하는게 뭐임? 캠프만 도는데 녹턴은 원래 6렙부터 이거 맞지 어쩔 수 없어 녹턴이 차라리 이때 갱 오는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 6렙부터 와야돼 우리 제압킬 먹었죠 네 개이득이야 키워먹었어 오케이 갈게 없네 갈게 없네 갈게 없네? 가만히 있네 갑니다 롱소드 어떻게 바꾸지? 롱소드? 롱소드 때문에 이긴거라 아 그거 두대 치셔야 돼 정수약 탈자는 솔직히 안 가는 편이고 굳이 갈거면 피박아야될 듯 어 일로 갔네 죄송 우리가 집 간 사람이야 오케이 밀까요 빨리 밀때 올 듯 근데 욕먹을거 같애 저쪽 롱소드 용 확인해야 돼 먹는다 전지해야된다 오오 여기 있어 궁없음 우리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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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짤짤짤짤 조심조심조심 오이구 플럼드 돌면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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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드 트럼드 아 트럼드 짓깎겠지 짓깎어요 지금 와드 깔아볼게 괴인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저것도 깜치는거야 저거 그러면은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트럼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어 아 역겹다 역겹 빠져 빠져 아 빠질게 빠질게 나이스 나이스 와 이렇게까지도 갱이 되네 녹톤이 있네 잠깐만 네 녹톤있어요 꼬고 꼬고 두루기 빠졌고 뚜라카 굴러기 어리석은로 잡을게 있나 아 이걸 못잡네 그래도 많이 뺏어 베인 그것도 뺏어 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이제 퇴라스 퇴라스 쮴만기 인자 마너 없어 마너 없어 코잉? 코잉으로 하나 잡고 된 팀? 어? 안 튀어? 되나? 코잉! 오 호잉!! 나이스! 궁 궁 궁 궁 궁 궁莫어뜜 궁 필 쪼가스도 간다 한대만 호잉othe 소라카 미드 저 바텀 내려가 여기 지오바 신갓 다운 적을 처치했습니다 시감를 칼을 역전했어 킬 뭐야 이 흐름이야? 흐름 왔어 흐름 왔어 역전했어 수진이 6렘 녹턴 이런거 한번 칭찬해줘야돼 조심조심 조심조심 괜찮아 괜찮아 나 딱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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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뭐야? 어? 눈부셨어 아 내 맘이에요 오케이 와드 주인거야 구웅은 돌아와 구웅은 돌아와 어? 뭐야 버프있잖아 저 버프있어 레드버프있어 까불지마 제발 아 나 그거 있었으면 궁 있었으면 이겼는데 못먹게 방해 어 좋아 주유 야쏘 딴드? 야쏘 딸드? 야쏘가 생각보다 못해 옴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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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차려 저게 베인이 근질근질해서 한 번 앞구르기 한 번 할 때가 됐는데 그니까 안하네 벌레라서 저거 근데 자꾸 힐 해주네 이거 와드가 있는데 저거 하나 드세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밀고 쭉 있네 와드 때리네 와드 갖고 오케이 어 여기 와드있다 여기 지우고 네 냠냠냠냠 저 궁 바로 돌아올 벌써 오케이 나 바로 압박함 그러면 딸따리 침 딸따리 침 순도 못 쉬겹 괜히 지금 순도 못 쉬는 중 상대 우리 우리 쪽 블루에 있음 마음껏 압박 대신 지금 순도 못 쉬는 중 지금 안 들어가 너무나 되는데 아니 씨 아 미드에서 이제 올소가 있어 야스오가 다 밀고 자 오케이 페인 안 들어가 아 너무 안깝다 근데 전멸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이거 쏘라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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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냈다 나 됐어 뭐지? 요거 빠지고 빠지고 와 뭐야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아 열받아 구르기 개삭이네 저거 궁구르기 나이스 살 줄 알았어 와 아 이거 칼 박을걸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까비까비 베인이 느낌있네 베인 저 구르기가 사기긴 해 느낌있어요 근데 늑트리 잡아줬네 다행이다 핑화 깔면은 보여요? 저게? 아니잖아 어디에 그 부시에? 네 아니 그 은신한거 안보여 그죠 안보일거야 띠를 못샀어 이건 그 그 막 깜빡깜빡이로 볼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밀이 카밀이 존망했네 어 저거 또 먹는다 이거 욕먹는다 안먹는다 카밀 여기 온대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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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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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빠져나가려다 걸렸어 베인 좀 확인해 불리한데 빠져야되는데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빨려잖아 아 너 포지션 못잡았다 이거 죄송 내가 죽어서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어 드런들 안돼 글로 지나가면 안돼 아 아 아 내가 가져가 아 베인 조금 데려 조금 데려 으 아 아 아 버려 아 왜 아 근데 베인 너무 컸는데 큰일났던데 베인 잘해 잘하는 녀석이야 좀 보니까 아 좀 나댁이네 야스오 다쳐먹는다고 이거 4대3을 싸운게 아니고 야스오한테 이닛이 당한듯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초가스 있어 괜찮아 우리 아직 초가스가 활약을 안했어 지금부터 이제 초가스도 같이 활약함 우리 초가스도 같이 일을 하면은 그때부턴 달라진 얘기가 아 아플 수 밖에 없긴 하다 무대 베인이라 뇌 무대 베인이라 사려야 됨 아직 이길 수 있음 우리 아직 이길 수 있음 할만함 아직 할 만함 오오오오오 오오오 나 korak 생각이 온 Gedanken 살고 싶음 오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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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력 뭐야 여기 여기 와 너무 세 너무 세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가야겠어 딱딱이 덤블리조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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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와는 있어서 안전하게 한 거야 와도 보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홀 우리 편 다운다 오케이 초가스 빼고 초가스는 되고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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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들 아래 틀어들 아래 틀어들 아래 틀어들 나이스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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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베인 잡아야 돼 베인 무조건 잡아야 돼 베인 무조건 잡아야 돼 베인 무조건 잡아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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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뭐지? 하나씩 던지는데?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무조건 두 배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 빨리 가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되나? 안 돼 사실은 안 돼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힘내서 해보자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더 같이 가야 돼 뛰어도 안 돼 그 정도? 기어 빨리 뛰면 먹을 수 있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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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미키상품 우리가 바로 팀 판단이 너무 좋았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게 게임이 바로 팀 판단 너무 좋았고 역전했고 지금 와도 사고 타워가 다 멀쩡하셨죠? 그러게요 괜찮은 저기서 한 명씩 계속 서바이벌 와가지고 이득이 썼어 트런들 오케이 트런들 요거 너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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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 확인하는 뜻이야 없어 없어 여기 땀 여기 와드 가 바쁘게 와줬어 와드를 열심히 하네 용 16초 뭐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베인이 남으면 누가 물리고 시작했어 옆에서 사이드에 트런드링가 옆에 있었는데 물림 이렇게 한타하면 안돼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한타했어 하지만 내가 바론 생존자야 바론이 있어 내가 바론을 유지 내가 이어갑니다 내가 바론 생존자 바론 남았으면 지킬 수 있어 욕심부인다 나비보베타우 나비보베타우 컵케이크가 뭐에요 아래 이거 왜 안먹어 아무도 아 덫이 컵케이크야 아 덫 잘 깔거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궁 써 궁 써 궁 써 궁 박아 지금 나 때문에 돌아가죠 나이스 바로 싸워 바로 싸워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 궁을 박아 궁을 박아 아 뭐해 왜 나한테 나는 잡았어 나이스 ㅇㅇㅇ ㅇ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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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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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페인 여기 페인 여기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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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나이스 뒤에 뒤에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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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페인 어디갔어 빠져빠져 빠져빠져 숨을 곳은 없어 왜 저 왜 저 이거 빠져빠져 이걸 잡아야 돼 아니 힐이 왜 이렇게 많이 되냐고 아니 미친 힐 뭐야 아이 힐 뭐야 아이 미친 아 개빡쳐 이거 안 잡으면은 그걸 못 잡아 그 아니 미친 힐 근데 야스오를 아까 했는데 안 돼 야스오를 했어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치감감 치감감 걱정하지마 치감감 치감감 뒤졌다 아 점화를 걸고 해야된대 아 맞아 까비까비까비 자 이거 밀릴 듯? 줄건 주자 줄건 주자 흥건하지마 아직 할만해 타비 레벨이 왜 11이야? 아닌가 타이 아닌가 탄맞은 아니 1킬 9대 싸눔이 조리 돌림하고 있어 조리 돌림이래 여의 없네 진짜 모두 까기 인형하고 있네 저거 되게 와드 꽁꽁 박는다 어 난 또 겁나 지가 잘한 줄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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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욕심부린다 트런들 또 욕심부린다 오케이 오케이 발파 발파 작품 소라칼 잡아야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다닐 수 있어 3대5인데 지면 욕심이죠 이거 말이 안되는거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victorious 나 무섭다 소울홈님이 보고 계세요? 이거 가만 있나요? 소울홈님? 아직 할만하대요 아직 할만하대 소라카가 와딩을 너무 잘해 야골라 근데 용은 진짜 절대 주면 안돼 알죠? 절대 주면 안돼 근데 줄 것 같아 내 생각엔 안돼 주면 끝이야 야쏘 야쏘 버리고 윙에 잡아야 돼 빨리 와봐 카밀 와봐 바론 간거 아냐? 아니요 바론 안갔어 위에있어 다리잖아 어? 와봐 카밀 애들 먹는다고 이제 3초 남았어 먹었다 바론있는데? 바론있지 않는데 이거? 가봐 가봐 아뇨 땡겼다 도졌다 거기 가면은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똥 묻어 누군 잡겠다 베인을 잡겠다 나 같이 들어간 줄 들졌다 이제 끝이야 봐라 설계 오늘간리 소개 까 systemic 너너로 공기 매장 그리는 한의 1 드디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될 듯? 안 될 듯? 딴따나긴 해 어그로 눈끌었어 어그로 눈끌었어 조금 더 딴따네 그 다음 초가스랑 케이틀린 뒤를 부탁한다 뒤를 부탁한다 저 뒤에 트런드를 잡아야 돼 트런드를 툴뚝툴뚝툴뚝 트런드를 잡아야 돼 어디에 어그로 끌려 이걸 노게모로 부신다고? 아 저기 초가스가 아 이거 처형이 빨리 갔어야 되나 보다 내가 아 아 초가스 진짜 안 됐어 피자 가게 재밌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문풀기였어 문풀기 아니 문풀기잖아요 문풀기였고 제대로 갑니다 아 캣을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손이 안 풀렸어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뭐 드세요? 저요? 편의점 먹어 저 레오나 수영장 좀 사옴 오케이 수영장 파티로 가자 이거 있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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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지 제대로 가자 진짜 수영장 모두로 안 돼 이거 사고 아 사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고 가야 돼 스킨 없으면 힘이 안 나 거절 누르시면 돼요 어 거절 했는데 아 그래? 클라인헌트 제접해야 된대 아 됐다 됐다 샀다 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진짜 나도 밥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10시에 롯데리아 먹을까? 딴 햄버거는 안 먹어요? 롯데리아만 먹어요? 롯데리아만 먹어요? 아 나 소울킬 잘 따면 떴어 나쁜 배치 없어 있네? 나쁜 포지션이 오케이 소울음님 말이 맞아? 왜요? 소울음님 총평 한 번 끝날 때마다 소울음님 총평 한 번 듣자 소울음님의 총평 한 번씩? 오케이 그거 좋다 얘기 한 번씩 듣자 총평 시간 직관적으로 복귀해야 돼 겉단적으로 오게 서포 때문에 졌다고 원딜한테 사과하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원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분말 안 돼요 인간젤리 님도 계시대 이야 근데 서포 차이가 맞아? 서포 차이가 서포 차이가 서포 차이가 서포 차이가 서포 차이가 근데 원딜도 좀 못하긴 했어 베인을 라인전에서 찍어 눌러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각을 안 잡고 살이면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운이야 그냥 아까 그 할만 했는데 2대2 내가 살이면서 좀 역동적으로 할게 이제부터 진짜로 아 2대2 느낌 있었는데 거기서 간바르차로 지니까 거기서 좀 벌어졌어 아 그니까 거기서 와 거기서 소라카가 왜 안죽은거야 아 근데 소라카 상대면 처형인을 몇 코어에 가야되요 님들아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바로 처형인 올리고 시작해야돼? 그거랑은 상관없는거 같아 아 1코어 다음 바로 나 뭐로 가나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아 포깔 가지말라고? 요즘 뭐 가는데 포깔 안가는데 요즘 뭐 갑니까? 물어나 봅시다 무대부터 가네? 5대 포깔이잖아 포깔 무대부터 포깔 무대 아쉬 어 레오나 밴됐다 케이틀린도 밴됐다 어 뭐야 방송 보고있나본데 케이틀린 OP라며 그거 맞는데 케이틀린 레오나 동시 밴? 자 봐봐요 2픽 고용폭 포카로키 봐봐 2픽이 2픽이 퀸이죠 근데 레오나를 밴했어요 이게 이상한거야 애쉬는 자기 라인이니까 밴할 수 있어 블리츠 부담되니까 아니 왜 탑 베인을 해 내가 베인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씨 미소밖에 없어 어? 모델 카이저가 있는데 퀸? 뭐야? 퀸 서포트인가 봐 아 퀸 서포트 뽀핀 서포트인가? 뽀핀 서포트야 그럼 미드 퀸? 미드 아 미드 모델 미드 퀸 그니까 나 뭐하지? 아무거나 하셔 괜찮아요 나 브라움 브라움 오케이 왜 브라움 하는 줄 알아요? 정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뽀삐가 밀쳐내기 하잖아요 안 들어갈라고 하하하 하하하 열받게 들어오는 거 밀쳐내는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막는 거 근데 제드가 다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퀸 애쉬 다 쓸 수 있어 미신 뭐 이론적으로 어 미포도 수영장 스킨이 있대 어 미포도 수영장 스킨 있어요 아 맞다 빨리 사 빨리 사 있어 있어 근데 못 꼈어 실수로 따즈리얼은 제 태몰입니다 안됩니다 걔는 원딜답지 않게 어 논타겟팅이야 아 케이틀린은 현역이었어요? 네 하하하 케이틀린은 지금 버프돼서 1티어래요 음 자 뭔가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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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가 두 개 있잖아요 효율이 좋아요 브라움의 효율 음 저 내가 펍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약 안 사도 돼요? 네 아니요 살게요 네 그거 할게요 다음에 아이템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인베 간 다음에 바로 그 도란의 검 두 개가 사지마요 이미 산 거 아니야? 쫄보 처럼 탔네 종신 나갔냐고 막 경각하고 있어서 소울은 소울은 님 말씀이면 들어야지 근데 저분은 원딜은 잘 모른데 원딜 잘 못 타세요? 원딜은 그렇게 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전투로 오긴 한데 소울은 님이 진짜 5일 안 자고 해도 수식을 취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ares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디 있나 살았어 엄청 뺐어 엄청 뺐어 엄청 뺐어 개 뺐어 풀 5개 빠짐 그리고 봤어 와드박크 봤어 안 해 근데 풀 3개 빠짐 풀 3개 빠졌대 몰랐는데 감사 우리 편 정글 헷갈림 어디서 먹는지 못 알아채게 그건 몰랐네 Q를 왜 쓰냐고요? Q를 써야지 만화를 소모해가지고 먹은 것처럼 보이지 저는 심중하게 승락하라고 옛날에 요즘 조금 하는 애들 있더라고 아 저걸 못먹네 부셨어요? 2개 먹었어 2개 라이스가 아니라 뭐야 베인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아니 탑빙이 부터가 나 진짜 너무 맘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탑빙이 꼽지 잡아주셔야 돼 안 잡으면 되겠다 한 대 쳐주셔야 돼 한 대 더 오케이 나이스 좋아 점점 호흡이 맞고 있어 안 놓치겠어 하나도 안 놓치겠어 뭐야 왜 이래 아이고 안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어 저만 아깝 근데 얘들 얘들 시계 맞음? 지금 레벨 아직도 1 포피 포피 무서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포피가 뭐야 쟤 애쉬는 왜 저래 애쉬 그 애들 미니언한테 다쳐 맞음 내가 간다 간다 마나 없음 마나 없음 마나 없음 뭐지 뭐야 뭐야 얘 미쳤어? 힐 빠짐 힐 빠짐 나비 이거 잡아주세요 오케이 마나가 충분해 그 대신 우리는 마나가 충분해 조개 헷카리먹어 안와 헷카리먹어 조심해야돼 헷카리먹어 쏠 깔을 수 있는데 이거 부시 부시 뺏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부시 뺏었어 오케이 와드 아아 씨 날려 애쉬 자연치유한다 나도 자연치유 좋아 아 왜 이렇게 죽지? 우리 제드는 그래도 잘할거라 믿어 나는 제드가 잘하면 상관없음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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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쌍 오바 쌍 오바 쌍 오바 쌍 아 아니 뭐야 거기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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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실수 내가 너무 멀었어 사선실수 사선실수 큰실수 아님 사소한실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실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벽둥각 계속 주지마 알았어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에 붙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난 유혹한건줄 알았어 일부러 잠잘째도 벽에 붙는 스타일이었어 해석하기 나름이야 아이고 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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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빠져 아니요 애들이 쟤드 빈 벽가는건 주면 안 돼요 나이스 이게 베인 그것이 베인 그거 없다는거 면죄부 면죄부 없다는거 알려드라 얘들 집감 뜯어 뜯어 오늘은 아 안돼 벽둥 아 벽둥 벽둥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자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주지마 벽둥각 going 퀸 아 이거는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전멸 쓰지 말걸 퀸 왜 땀보푸냐구요? 그러게요 페카림이 뒤졌네요 모드에 궁 쓰면 죽는거 아냐 계속? 퀴 어떡할거야 아무리 무거운 문도 살짝 열 수 있지 아 너네 둘 땜에라고? 알았어 말없이 착하네요 그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양심은 있네 자기 얘기도 꺼내네 보통은 페카림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핑을 찍네요 이게 레전드야 아 이게 크지 않네 뭘 자꾸 다운플레이를 생각해 여기서 뭘 해야해? 다운플레이 한쪽 버튼 누르기? 벽둥각 일부러 줘 쟤도 오니까 일부러 줘 일부러 줘 일부러 줘 일부러 멍청하게 멍청해 이런데 안일하게 이런데 일부러 어 걸렸어 나 궁 걸렸어 궁 걸렸어 이거 노렸어 자 자 퀴 꺼졌고 어 내가 먹었네 내가 쎄 왕건이 드시고 퀸 딸 수 있어 내 쪽에서 다잉갱고 리신 빠지고 리신 조심하시고 나 못 가 나 못 가 어 혼자 가지마 제발 오 나이스 야 뭐야 아이카리 뒤에 리신 뒤에 리신 뒤에 리신 리신 리신도 돌여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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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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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서 셋이서 두개 친구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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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맞을 듯?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음이 뭐 가지? 이거로 가자 그래야지 이게 쉽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잠깐만 안가 일단 가 대배는 없다 유혹한 건데 이건 위쪽으로 피했으면은 날리는 것도 피했는데 아휴 이거는 내가 못했어 무난하게 지는 그림인데 정신 차려 이제 아니 나쁘지 않아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일단 내가 봐 탑배는 믿어야 돼 우리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 너 안타깝게 그것이 사실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퀸 내려온다 퀸 돈 언제 먹냐 여기 왔다 퀸 들어왔다 퀸 레시 안보여 레시 튕긴 듯 퀸 조져 퀸 조져 멀리 가지 못했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 좋았어 더 까불지마 어 내 반은 안 돼 착한 녀석 게임 개불쌍하네 나 일로 가야겠다 궁 빠졌고 애쉬리 애쉬붕 없고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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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전드 뭐야 협곡 와 리신 뭐야 리신 전령사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퀸 퀸 퀸 퀸 퀸 퀸 여기 여기 우리 가야되 우리 가야되 우리 싸워야되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아 아 개울바다 진짜로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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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퀸 에 퀸 ph 퀸 퀸 퀸 타이씨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이걸 사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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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 내가 먹어야 돼 나이스 퀸만 조져 퀸만 그렇지 일단 바텀 먹어 바텀 좀 먹어 바텀 위험한데 나 혼자 있으면 죽을듯 일단 나감 근데 그래도 뭐 하나도 안 좋네 아니 근데 모델카이도 어떻게 잡을거야 이거 큰일 났는데 모델카이죠? 따요니님이 온다 온다 쟤도 온다 아직 몰라 근데 아직 몰라 오케이 왔다 P and 힌도 왔어? 살 살 살 살 살 나 홈런 살려줬어 퀸이나 살려줌 고마워 호피가 나 살려줘 호피? 호피가 나 살려줘 이 탈바힘은 아름다워 지켰습니다 누가 포기하는 사람 나이스 컷 좋았다 일단 좋았어 이 배가 뭐게 그리고 우리 헤카린 엄청 크고 있어 나이스 이럼 이제 게임 미국 속으로 하하하하하 맞아요? 미국 속으로? 하하하하하 그렇다니죠요 아니 희망이 있어야 돼 원래 희망이 있어요 미국 속이야 지금 몰라 몰라 아직 더블스코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는 소리도 안나고 있어 11킬 차이는 괜찮아 그리고 베인이 왕기해줄 수도 있음 그건 안될 것 같아 모델카드죠 아무리 커봤자야 그냥 모델이 이거 내가 봤을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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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 내가 감 잘 버틴 잘 버틴 요거 무리면 노리겠네 요거 조짐 나이스 요거 킬 들어가고 나이스 그렇지 요거 벗고 아니 한대? 베인만 아니면은 나머지는 정상인데? 어? 날라왔으면 뺏겼겠는데? 근데 안날라왔어 어 이거 뭐야 미쳤어? 한대사 한대사 아씨 나 가까이 가면 안됐구나 생각해보니까 안돼 사거리가 있지 나 언제까지 날라 나 끝까지 날라가는 줄 알았어 까비까비까비 자리차였어 그래서 얘가 날라오면은 난 아군한테 붙어가지고 죽일 나 죽고 같이 죽어야겠다 일류를 여고 있어 아아 근데 이득임 이거 서포시랑 정글어랑 교환하면 이득임 어? 미국 속으로? 1킬 우리가 더 앞서갔어 오케이 11킬인데 9킬 로 바뀜 비슷해졌어 다시 똑같아졌어 그리고 동점 됐어 2킬 아픈데 이제 1킬 아픈 오오 헤카린 무쌍 찍어 헤스카린 무쌍 찍어 헤카린 뭐야 헤카린 뭐야 여기 옆에 주지 옆에 주지 나이스 쿵 뺀 이득 퀸 도망가 얘 쿵 어떻게 써 뭐야 호피가 살짝 우리 편인데? 아닌가? 호피 살짝 우리 편 같은데 지금? 하는 플레이가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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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리했어 이거 내가 무리했어 내가 욕심받어 내가 왜 그럴 수 있어 무리할 수 있어 어 이거 무리했어 내가 무리했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오케이 오케이 버티면서 가자 버티면서 들어오는 것만 막자 아니 근데 퀸 위에서 왜 오지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니었어 바로 먹는 것 같은데 어 퀸이다 어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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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와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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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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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나 궁은 시간 걸려가지고 못할까봐 안했어 진짜 괜찮아 브라움이 그래도 잘 컸어 이런거 여기 바론 먹음 아 바론이 아니구나 아 하도 우리 하도 저거 벌레 애벌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수호해 수호해 지켜 지켜 무조건 지켜 못 지키면 못 지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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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해 빠져 빠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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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서 빠져서 이렇게 잘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모르는 해탈인만 믿고 가자 우리 해탈인만 어 미신 이거 시간 끌기 이걸로 부시고 싶게 베인이랑 같이 하면 우리 3대5 입 이거 나 공 가질까봐 나 원지 쪽으로 가 forwards 잠깐만 어어어 어엏 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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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진이 헤카리 어딨어 항상 에카리 어디있어 안 됐어 IC sont tbsp ARE isée 아아 sein 너무 아깝다 제발 아 구로길이 왜 거딱 först arily 납입 끝났어 탓을 하고 있어 모데카이저가 너무 세졌다 남탓 타지마 우리도 못한건데 남탓 타지마 서로 못했어 남탓 타지마 서로 못했어 하나같이 못했어 근데 베인이 원래 모데한테 안돼요 아닌가? 공쓰면 힘들지 않나? 다른쪽으로 나 모데할때 나 모데할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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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야 에 Зап 가있다 어떡하냐 뭐 수움도 가야 되고 취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되니 이 모데 어떻게 해 모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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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 들어가면 나이스 한 명 맞고 바로 오케이 안 돼 안 돼 바로는 안 돼 위험해 바로 위험한 판단이야 기지 지켜야 돼 우리 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냥 계속 후방 해야 돼 저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죽는게 너무 억울해서 짜증나죠 저렇게 말해도 실상 너무 억울함 와 너무 분함 이거 봐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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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게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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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이제 진짜 여기서 싸워가지고 어? 여기서 싸워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 3개 3개 기완 으! 으! 3개 3개 기완이야 4개 3개 기완 4개 3개 기완 미친놈아 연세대 무대장인 미친놈은 쓰레기야 연세대 다니는데 지켜 지켜 자기가 공부도 잘하는데 못그랬잖아 미친놈은 어? 제드 애쉬가 궁을 준작에 못쓰긴해요 할만해 그래서 몰라 헤카린도 잘 컸고 제드도 약하지 않고 우리 베인도 잘 크고 있고 용 2개밖에 안 뺏겨 슈텍 vens 고 dentro 바론에 와드 한게 Waar 제 Roz 저 잡을수 있어요 assassin? 어떻게? 여기 제가 고고고 고고 X2 나 날려줬어 살려줬어 왔다리 갔다리를 방심시켜 우리 헥카린의 그 기동대 역할로 방심시키고 키퍼가 계속 나 살려주고 있어 조졌어 조졌어 이거 무조건 빼야돼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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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무조건 데인아 빼라 아 근데 저쪽이 발원을 왜 트라이를 안하지? 왜 우리를 안 부르지? 알 수 없어 아 이거 이거 밀고 갈라고 나왔다 아 이거 알았어 쏙 갈게요 기다려봐요 안 먹는 거 다 알아 거짓말치지마 바로 먹는 척 저 더블킬 저 더블킬 아 미치 아 이게 방풀 아니야?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다가 이걸 떠밀려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가면 안돼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다 와드를 박아야돼 생각해보니까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내가 그래도 시간이 떨어져 바론까진 줘 바론까진 줘 오케이 오케이 삼용까지도 괜찮아 얘랑 나랑 비슷한게 안달라 이제 용도 있네 요고 요고 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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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다흠 housing 커진 헤이로 플러스 오훃 알 slack 요고 안에서 봐봐 안에서 봐봐 괜찮아 너무 쉽게 죽음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제드 나오면 몰라 제드 나오면 다 떨어버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할 수 있어 아직 포기하기 힘들어 차체쿡이 너무 많아 차체쿡이 너무 많아 이거 어때요? 따요니님이 실버 2가 돼도 성공 저 실버 2인데요 아니 3으로 떨어질 것 같아 곧 그러면 3에서 2 달성 3에서 2 달성에도 성공 3에서 2 달성에도 성공 안 떨어졌어 찾는 야 아 이걸 안 떨어지네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안 떨어지네 그 위험할 수 있어 다음 판 또 지면 위험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뭐가 문제냐면 방금 판은 베인이 너무 못했어 우리 편 탑이 항상 터지고 시작해 근데 터지고 시작하는데 바텀도 터져 그니까 3라인 중에 2라인이 터지고 시작해 우리가 캐리를 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버스모드 벗어나 버스모드로 가죠 왜냐면 나는 반반만 갈라 그랬거든 나머지 애들이 알아서 해주고 이럴려면 왜냐면 이게 너무 언밸런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버스모드 이제 그만해 재미없어 이제 제대로 갈게요 안되겠다 이거 캐리픽으로 가죠 고고 1시간 1시간 했어 1시간 이제 문 불기였어 1시간 이제 1시간이야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아 베인을 내가 먼저 골랐으면 저 자식이 탑백은 안 했을텐데 수영복 맞춰야 돼 수영복 일단 파이크 해야될 것 같아 일단 파이크 해야될 것 같아 일단 파이크 해야될 것 같아 캐리 버스 타라는 생각하면 안돼 그냥 캐리할게요 개인 모르자 나도 나도 공격적으로 갑시다 공격적으로 할게요 진짜 그냥 다 커도 썰어버릴 수 있는 걸로 좋아 좋아 시미크? 오케이 배는 모르가나 시미크 해야될 것 같아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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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가 쑤시네 어어 어어 케이틀린 케이틀린 그거긴 한가봐 밴대네 케이틀린이 요즘 1티어긴 해요 메타 파악도 하시고 메타 파악도 하시고 네 오공 오공 오공은 모데카이자한테 힘을 못써 응 미드칼리 스타 미드칼리 나쁘지 않아 정글 누누 난 너무 좋아 옛날에 누누의 좋은 추억있죠 네 정글 누누 되게 좋아 아 근데 피즈 파이크 오고 이거 뭐야 파이크 뺏겼어 아 너무 역핸데 아 파이크 그 그거 알아요 카운터 레오나 뭐요 애쉬합니다 그렇죠 애쉬 갑시다 응 타릭하라고? 타릭 좋대 나 타릭해야지 아 다 들어오네 돌체인에 타릭해야지 따씨로 따씨 아 타릭해 이거 버스캔데 버스 타? 저도 버스캐릭 좀 했어요 베인 벤 당했어 아이 버스 타 버스 타 다음엔 안타 다음엔 버스 안탈거야 저쪽 AD AD가 엄청 많고 피즈 빼고 다 AD다 수영장 바꿔요 수영장 수영장 없는데 애쉬는 어? 애쉬는 수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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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였어 그거 원래 하셨던 거잖아요 어 어 탈진 들어졌네 애쉬는 왜 수영장 없냐 그러니 애쉬는 원래 없어요? 왜 왜? 이게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추위를 잘 안타지 않나 어? 겨울에 태어난 유분회라서 없다고? 아니 왜 유분효는 수영복 입으면 안돼요? 맞아 피씨적이지 못하네 뭐야 이게 아 스토리 바뀌어서 다시 유분효 아니래요 아니 유분효건 아니고 왜 수영복 못입냐고 아무튼 게이데데도 있었는데 게이가 누구지 바르스가 게이였나? 바르스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게이가 됐어요 왜? 아내가 있었는데 게이 아니 너무 끼얹다고 했잖아 중간에를 차근차근 설명해줘야지 아내가 있었는데 게이끈댔다고 아내가 있었는데 게이로 바뀌었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근데 중간이 없어 하믄게 저 산을 올라 보실까요? 음 알아보셨다 타리자 동연아 믿어볼게 진짜 제발 안전하게만 하자 스토리있는 게임이냐구요? 이쪽 설명 들어갑니다 타릭은 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릭은 분홍 타릭이라서 게이로 생각하는데 타이는 게이가 아니에요 타릭은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설정상 설정에서 최고 아름다운 남성으로 묘사돼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 이스리얼이랑 럭스랑 사기입니다 사겨요? 언제 사겨? 꽤 됐어요 어 진짜? 아니지? 아니야? 썸이야? 아니야 썸만 하고 있다네 Q 너무 잘 맞췄다 너무 행복해 잘해 잘해 저 압박할게요 진짜 이제부터 케이판 갑니다 아펠리오스는 언제부터 강해지네? 그 무한의 대건 나오면 그 전에는 좀 약해? 내가 할만해지긴 했어 라인저는 그래도 애쉬지 라인저는 애쉬지 근데 우리가 2렙을 달아봤자 할 게 없어 그래도 먼저 다는 게 이득이죠 맞아 나중에 달면 견제만 받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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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미쳤네요? 뭐지? 왜 연병하지? 아 탈진 걸까? 탈 게 없었는데 2렙할 게 생겼어요 네 렛이 빠졌고 탈 걸 만들렸어 아니 탈는데 왜 안 먹어줘? 아 쉣 미스터 따랑할 때는 탈익이 맞는 거 같아 왜요? 응? 아 탈익하고 잘 맞아 우리가 응 탈익적인 플레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으려고 연병한테 탈익도 승률 좋긴 했어 아 판판이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벌써부터 채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얘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찼어? 왜 풀피 됐지? 아 누구야? 어어? 들어갔고 대놓고 너무 탈게 아니야? 맞았고 뭐야 얘? 아 저 너무 열 받은 거야 미니언 많아서 괜찮아 미니언 많아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이 깝충이 까보는데 바로 정이 부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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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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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나가 없어 왜 자꾸 아슬아슬하게 못 잡지 내가? 아 내가 너무 좀 뭔가 힐팅이 풍붕한가봐 쟤는 어그로 핑퐁 쌈내던 거야 진짜 끌려서 그래 끌려서 그건 맞아 탈익이 진짜 잘해줬는데 탈익이 마나가 없어서 평타 충밖에 안 됐어요 아니야 내가 좀 더 잘해야겠어 끌리지 않아야겠어 쟤네 저렇게 집 가는 거 너무 역겹기 때문에 오오 칼리스타가 한 건 했어 누누와 함께 아 못 갔어 집에 아 집에 못 갔는데 쟤네 동굴 못 탐 도굴 못 했어 개이덕이야 채굴이에요 아 예 그거 오페르트예요 도굴 거는 채굴이구나 채굴이랑 도굴이랑 이거 비슷하다 난리 남의 거 세비는 건데 오히려 도굴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맞아 아펠리오스는 저 연병을 안 해 이거 이거 먹나 보다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오 스턴이 안 걸렸어 눈이 온다 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거 조졌다 이거 조질 수 있다 뭐야 여름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나 옌 눈이 온다 눈 도와주고 싶은데 눈이 온다 눈으로 잡자 이거 홈 뚫어 봐요 누누이야 이거 게딱지 먹고 가 게딱지 진짜 좋아 이제 우리 눈으로 이드 그래도 어 이거 싸 미드 보는데? 아고닌 당했어 이미 미드 먹었으니까 이거 먹었네 이제 와도 박았어 위험한데? 싸 미드! 싸 싸 싸 싸 싸 미드! 아 지금 신났어요? 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라도 신나야죠 제일 잘 풀린 판 같은데 일단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킬에 관여를 해서 만화통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한타하면 더 세짐 오케이 어 눈 굴린다 눈 굴린다 미니배비 눈 나오는게 너무 귀여워 굴려보자 안 피했어 피즈 첨벙첨벙으로 피할 줄 알았는데 피즈 피즈 13 12분 플레이지 맞았어요 막타를 잘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CS 게임이에요 맞아 그런 말 하고서 못 먹으니까 되게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한심하지 않아 오케이 말만 잘해 여기 파이크가 있어 파이크 확인 나 땡겨도 못 갚쳐 뭐지? 그냥 들어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저기 6레벨 수맛 살리니까 저기 쟤드 있어 쟤드 있어 쟤드 있어 쟤드 있어 쭉 빼야 돼 그냥 한번 해봤어 그냥 한번 해봤어 빼면 돼 빼면 돼 괜찮아 안 아파 누누 왔어 스노우볼 빼면 돼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될 거 같아 이거 안 될 거 같아 이거 안 될 거 같아 누누야 빼야 될 거 같아 이거 누누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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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쿵? 그렇게 잘 하지 않아 우쿵 와서 죽어줬어 이득이야 레드 챙겨줬어 우쿵이 죽어간 선비 파이크가 잘 땡긴다 여기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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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집 갔어 쟤 집 갔어 쟤 집 갔어 아 근데 쟤 못 잡아 우습 어차피 저것 때문에 못 잡아 저것 때문에 못 잡아 아 까비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우리도 이제 궁 생겼어 아 나도 하나 더? 이제 올 텐데 먹어야 돼 못 잡았어 이거 라인 거졌어 먹어야 돼 오케이 가면 돼 내가 깔고 가 아 근데 파이크가 잘하네 못하는 애가 아니야 잘 땡겨 잘 땡겨 잘 땡겨 어? 우리가 라인 내에서 이겼네 이겼어요 무네 유누가 두 번 온 게 좋았어 유누가 한 번 올 때마다 좋은 슛이 유누가 너무 좋아해 응 파이크의 오른쪽 파이크의 오른쪽 파이크의 오른쪽 들어가 오케이 아 너무 아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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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럴 수 있어 아 궁 빨리 썼어야 되는데 내가 살짝 아 내가 쟀다 이거는 아 좀 더 빨리 쓸 거야 내가 너무 깊이 갔나 봐 아 내가 좀 더 빨리 썼으면 되는데 아 궁을 진작 썼어야 됐어 까비 까비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다 뒤졌어 흐름 샀어 나 지금 아 우옵 딜링 싸버지게 했는데 쟤네 근데 아니 쟤네 티키타카 개오져 어떻게 저렇게 들겨올라는데 넋다 뺏다를 잘해 넋다 뺏다 싸버져요 진짜 넋다 뺏다 싸버져요 진짜 오 푸시푸시 어 뉴 뉴 도와줘야지 지금 먹고 있어요? 나 뉴 뉴 도와줘 네 안 던져도 되는데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애들 질까 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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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나 먹어도 돼요 야 야 이거 왜 다 넣고서 죽어 왜 쎄 이쪽으로 빠졌겠다 어 다텀이나 갑시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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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천벙천벙 때는 못잡아 뒤에 있다 짜증나 빠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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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알밉네 진짜로 나 쟤 못참는다니까 어 진짜 열받아 죽겠어 닥톤 갔어, 스트레스나바 스트레스 받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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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베베베 나이스 자자서? 깜치긴 여기 여기 뒷놈 뒷놈 뒷놈이 있는 거 어어어 탈익 살아? 탈익 살아? 탈이 못살아 살고 살아. 살아? 튕기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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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암흑에 막아놔 이거. 1위를 줘 줘 이거. 이 정도면 이득 봤다.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몰랐어요 난 내가 걸레. 근데 우콩이 7렙이네? 우콩이 정글이잖아요. 탑 가렌이. 가렌 11레벨입니다. 다리우스가 졌네. 가다 대전. 가다 대전 한번 도와주고 감. 도와주고 한 번 누누랑 같이 가세요. 난 아래에서 막을테니까. 와다 한번 깔아보고. 어? 정글 다 털었다. 애들 너무 안보이는데? 아이고.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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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렌. 안 썼어 이거. 파이크 잡은거 좋아. 가렌이 너무 크는거 같아 이거. 가렌 크면 죽네 무서운데? 나 왜 이거 안썼어 이거. 나도 몰라. 칼리스타 느낌인데? 아 침묵이 안써졌다. 오 칼리스타 왜 이렇게 잘해? 아깝다. 아깝다. 바텀 어때요?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CS 먹고있죠. 장경? 응. 자 갑니다. 오케이. 나 궁 없어 근데. 궁 없어요. 거의 위험해. 너무 깊어. 오케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너무 오바다. 어? 플래시? 너무 오바. 플래시 너무 오바. 오케이. 잘했어. 어? 플래시 빠짐. 오케이. 내가 포지션 너무 구리긴 했어. 오케이. 여기 용 30초 일단. 오 나이스. 오 쿠 잡았음. 또 칼리가. 칼리의 그 특별한 역할이 있음 우리만의 특별한 역할 칼리만의 그 역할 칼리가 원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그건 내가 있어서 좀 힘들어 아니 2명 2명 오케이 화엽룡 10초 빠르게 빠르게 쟁취 안오는 듯? 애들 없는 듯? 가랜이 탑이야? 가랜이 잘 컸는데 가랜이 안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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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갑 오고 탑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었어 가짜였어 가랜은 잘 컸어 궁 좋았다 궁 좋았다 안 들어갔어 근데 나도 대맛이야 맞아 근데 나도 대맛이야 맞아 우리 4대5 싸워봐 빤스로 해야돼 오우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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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뭐냐고 이래야지 다리우스도 좀 숨통 트이지 좀 혼자 파밍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치 계속 불러다니면 다리우스가 뭐하는게 아니라 다리우스에 숨통 트일 시간을 준거야 우리가 탈리 미쳤네 미드 뭐야 미드 혼자 깨고 있어봐 어떻게 해야돼 천 넘어 할게 있고 못할게 있는거야 저 CS 드세요 조꼬미 큰 것도 먹고 전 근접만 먹는거 아시죠? 왕건이 드세요 와드 받고 사려야지 삐쭈 아니 뭐가 그리워요 그리고 앞에 내가 이길 등 나 일단 내려가 아 파이크다 무서운게 없어진 파이크는 무서워 아펠 올라가고 요거 먹을까요? 깨딱지 네 아펠리였어요 안돼 안돼 피디인데 오케 고고고고고고 맞춤 하트 좋았어 나이스 해냈어 이거 진짜 이거지 이게 우리의 한타지 이게 이게 탈익이고 이게 에시야 가론가자 가야돼 가라오면 해야돼 가야돼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인정 정글 차이 인정 정글 차이 인정 내가 볼 때 이동 이동 낸 녀석 이제 슬슬 탑 따릉남 왜? 탑 차이 정글 차이 게임하기 싫어 맞아 내가 가렌이잖아요 지금 게임 진짜 하기 싫어 나도 지금 하고있는거 자체가 데임대 오오 다리우스 파이크 뭐야 파이크 저 대담아 오오 오오오오 아 파이크야 파이크 어딨어 위로 왔지 어? 저기 있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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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 오오오 오오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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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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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는 재간중이 있어서 못 이기 여기 밀면 안가네 나 쿵있어 오우쿵 돌아오 오우쿵 아무것도 못하 다오면 우리 지을수도 있어 실수 빠져 하나 밀고 가 4용 4용 용이 더 중요해 원딜 차이라고 한번만 말해주면 안되나? 이거 근데 진짜 원딜 차이야 이거 서포트 차이도 있어 아 근데 파이크 진짜 준네 알밉다 저거 이제 알겠죠 파이크 있는 팀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 너무 꼬아 저거 저거 왜 꼽지? 아 너무 짜증나는데 저거 못 잡아 저거 돈 안줘나? 안줘나 뭐야 마나 없어 아군이 호응이야? 호응감 지금 그냥 가면 돼요 궁 빠졌기 때문에 살려야돼 들어가고 오면 홀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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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미드 살려 아직 엉망이 와 누가 막 터진다 나 때릴 때마다? 내가 봤을 때 칼리스타한테 W 주고 내가 RC 지켜주는 게 제일 이끌어 오케이 오케이 아 밀라고? 알았어 알았어 파이크의 소리 파이크 좀 자라 칼리 예쉬인데 레드버프? 게임 끝 끝 이 느낌대로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캐리 해야된다 이야 이거는 원딜 캐리야 누누 인정 이제 1승 2패 네 저 이제부터 스타트 끊습니다 칼리 딜 뭐야 아 깜짝이야 이거는 애쉬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줘봤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사람 주세요 그 뭐야 듀오끼리 주는 거 의미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쓰레쉬와 새 대화 뭐 이런 건 뭐야? 그게 뭐야? 뭐 막 이런 거 막 뜨던데?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홈에 막 그런 거 대화하는 거 아 그거 심덕 대화 그거 심덕 대화 그니까 이거 뭐 뭐야? 이거 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줘요? 보상 없어요? 방금 아군 딜 다 더해도 칼리스타가 더 높았대요 이거 하나도 이런 안 궁금한 거 알려주시지 그쵸 네 이게 뭐야? 우와 뱀 왜 이렇게 이뻐 사 사 이번에 스킨 이쁨 이쁨 이거 이거 팔아요 지금? 그 뭐 그거 해야지 받을 수 있을걸요? 뽑기 그 홈으로 가서 영혼의 결속 여기서 이 패스를 사요 이벤트 패스 오른쪽에 오 어 아 베인 세트 이거 테두리 세트 잖아요 이거 아닌가? 이게 베인 스킨도 팔아요? 아 그래 그냥 상점에서 사는데 나 그냥 판대 사 지금 사 나 이거 베인 중 돼야겠다 이거 못 참겠다 사오게? 사오게? 네 저 화장실 좀 커피 너무 많이 먹었어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못 참아 아니 아니 이거 이런 스킨이 있었네? 너무 이쁜데? 베인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말이 돼? 어 근데 뭔가 왜 왜 그냥 다 다 다 어? 근데 뭔가 왜 갑자기 옷 입고 있어? 아 맞습니다. 아니 옷이 아니라 눈. 눈. 왜 가면 1, 2단처럼 해고 있어? 거기서는 1, 2단처럼 안 돼 있더만. 왜 1, 2단이야? 왜 안경 쓰죠 갑자기? 아니 안경 뭐야? 패스 사라고? 패스가 뭐야? 이거? 사고 했어야 됐네. 아! 색트잖아 이거. 이걸 샀어야지. 피즈멍, 세조아니, 신드라, 징크스. 토큰이요? 이거 2개 필요해. 구매 토큰 2개 필요해가지고 못함 지금. 아 요거! 우와! 팀호 이렇게 이쁘냐? 배 잉크로마 있다고? 이게 뭔데? 스킨이 달라. 아! 300원 필요해. 개같은. 상점가서 9세트 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래. 이거 사라는 거 아니야. 칸메이라고. 안사 인간들아. 오시면 갈 거예요. 손에야. 이거 지금 퀘스트하면 돼요. 퀘스트하면 돼 이거. 안 오셨어? 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천원 고맙습니다. 정보 파란. 저 아까 5분 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좀 쉬라고. 아. 배고프긴 해. 우리 그럼 식사는 언제 할 거예요? 식사. 네. 어. 지금 배고프죠? 살짝? 이번 판 끝나고 하죠. 오케이. 네. 빨리 주문해야겠다. 롯데리아? 응. 모르가나. 롯데리아 10시에 시켜. 어? 베인? 베인 할 거야? 모르가나 풀고. 좀 열 받는 거. 바드. 바드벤. 감사합니다. 구독. 자기 팀이 좋았습니다. 베인. 근데 캣틀. 요즘 필벨이다. 캣틀. 그 정도야? 나 또 탈의. 나 또 탈의. 아니 캣틀 진짜 베피맨이네? 나 또 탈의. 롯데리아. 롯데리아는 한 입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죠? 다른 거는 한 입에 안 들어가. 네. 맞아. 지금 티어 실버. 20 정도 될 거야. 하. 블드 가고 싶긴 해. 세트에 판테온? 아 이거. 뚱뚱이들이 일단 두 개 나왔어. 탈의계 아주 좋아.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내가 원하던 매치업이야. 미드 블리치야? 성장 가능성. 뚱뚱이를 가져질 수 있는 게 베인 아니겠어요? 아 미드 블리치인데? 미드 블리치라 하면. 미드 블리치라 하면. 미드 블리치 실화야? 서포터가 두 명이란 뜻이야. 하 잠깐만. 성장을 못해 쟤는. 아이템 쳐먹어봤자 별 차이가 없어. 어? 뚱뚱이 세 명? 이건 탈의계. 메차쿠차야 이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희망의 빛이 뭐이십니까? 세트 서포트인가 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금 메차쿠차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야 메차쿠차가. 여덟 명. 메차쿠차 여덟 명. 이거 탈의계. 메차쿠차가 뭐야. 메차쿠차가 뭐야. 이건 근거리에서 붙는 거. 막 엉키는 거. 서로. 엉켜 붙어가지고. 메차쿠차. 근데 평타 엄청 때리면서 힐을 엄청 넣을 수 있어. 메차쿠차. 오케이 오케이. 메차쿠차가 뭐야 도대체. 메차쿠차 막 엎치락뒤치락. 아 엎치락뒤치락이 메차쿠차. 땀내 나는 거. 아 땀내 나는 거. 메차쿠차가 지금 여덟 명이야. 서로 각자 원딜 빼곤 다 메차쿠차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건 탈의계야. 우리가 2대5 할 수 있어. 굴치 상관없어. 그리고 수영. 수영복 베이네. 아이 그. 그. 스킨 샀어요? 네. 근데 스킨이 1, 2단이에요. 나 원래 눈 저거 저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좀 실망했어요. 어 어디 보자. 어떻게 생겼어. 아.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눈을 가렸어 갑자기. 아 이거 베낀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1, 2단이에요. 안 줘. 마이에브 동생 같은데. 하하하하. 마이에브 이복 동생 느낌인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녀감아서 블리츠크림. 아 맛있다라는 뜻이야. 메차쿠차. 안산에 메차쿠차라고 돈가스집 있었어. 수원에도 있대. 그거 맛있어.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메차쿠차가 3,0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쌌어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먹었죠 엉망진창이란 뜻이래 메차쿠차가 지금 8명이 메차쿠차야 그렇다면 베인이 베인 탈이 진짜 대박인데 아 10시라서 아직 안한다 돈가스집인데 왜 엉망진창이야 맛있다니까 아 중앙동에 있는거 엉망진창 돈가스 어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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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승률 15게임 20% 그런 얘기 왜 해요 아니 아니 나만 알 순 없잖아요 아 그 멘탈 무너질 때 염두 두고 아니 근데 이거 1,2단 같아 진짜 이거 1,2단처럼 만들어놨어 내 말이 불안치고 이거 완전 1,2단이잖아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득 볼 수 있는 거 블리츠의 땡기기 어 땡길 수 있나요 저거 뒤졌다 못 땡겨 땡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방심시키고 블리츠가 미드에서 또 연병할 거야 블리츠 고른 거 아까워가지고 어? 저기 베인하고 있네 쿨 교환할만 했던 거 같은데 누가 블리츠에 호응해서 저기까지 깊숙이 들어갔나 했더니 따연이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게 싸잡아가지고 상대방이 아니 상대방이 싸잡아서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두 명만 간다 거의 제갈량이 그 뭐야 유비가 그 이릉대전때 그 배치한 진.. 진형도 본 거 같지 하하하하 누가 들어갔나 했더니 봐봐 블리츠 사막 왜 말을 안들어 가라니까 가면 되지 꼴 안갔네 블리츠는 저걸 땡기고 싶어서 안가 내가 말했잖아 저거 땡기고 싶긴 했어 블리츠 특이야 세트 너무 세 세트는 CS 안먹어도 라인업급이야 괜찮아 저 포텐셜 저 포텐셜 무시하면 안돼 저거 세트가 전멸해가지고 쓴다? 그 패시브 패시브 전멸 말하는거죠? 응 그 전멸로 들어가서 한번 하고 마공점으로 계속 쓴 빨리 먹어x2 두 개 빨리 먹어 요거 먹어x2 아 이거 빨리 먹었어 아 오케x2 나이크 뭐야 그냥 그냥 플래시 쓰는데 괜찮아 응 원래 써 원래 그렇게 써 왜 이래 원래 그랬지 그리고 마공점으로 마공점으로 이제 싸워 쟤는 마공점으로 쑥 들어와 쟤는 어 근데 이거 이거 은화살 표시가 너무 안보여 아 그럼 그냥 전멸 아니었어요? 마공점이 아니라? 그냥 전멸을 쓰고 이제 마공점을 쓰는거지 마공점이 전멸을 써야지만 쓸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멸을 쉽게 쉽게 써 그냥 쟤는 아 난 마공점을 전멸을 써야되는지 몰랐어 아 하지만 세트 특 우리가 사리면은 안달복다르다가 지가 무리함 그렇지 그렇지 하나 먹고 그렇지 잘한다 저 CS 놓치지 않을거야 세개 앞섰어 세개 쾌거 전판에도 CS는 졌는데 이번에는 이기고 있어 놓치지 않을거야 오 어 내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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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까라 와드까라 좋아 좋은 자세 세트 여기 세트있는거 아니야? 어어 이러네 이러면 들교환이 안좋아 왜 안좋아 어 좋아 나 베인이야 딜교환 팀이야 세트가 나 때리는 동안 1대1로 갭했어 어 적을 처치했어 이거 블리츠 빼고 다 정상인이야 어어 어 아 아 아 아 펑킹 이중당했나? 이쁘긴 하다 내가 해줘야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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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어 갔나봐 집에 갔나봐 밀자 앞에 한번 가봐 안갔어 안갔어 가는 척 하면서 안가 이 인간들 종특이야 아니 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 같지 이 인간들 세트는 때려도 의미가 없어 세트는 때려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쟤는 체력이 너무 빨리 차 그래서 그냥 카이사만 줘 줘야 돼 어? 나사스 됐어 나사스 나사스 다일러스가 너무 늦게 왔어 빨리 같이 오고 괜찮아 안 아파 빼 빼 빼 빼 빼 오바 쌓는다 또 맵실도 못하고 고팠어 맨날 밀고 가 아 아 까비 어 CS 스킬 어 나 너무 많아 저거? 누우라 그러면? 너무 많아 마나 없어 이런거 홍어 어 어 판테온 내려간다 조심해 뭘 괜찮네 킬암 죽지 않죠? 아 미리 빠졌으면 안 써도 되잖아 저쪽도 풀 빠짐 맞아 궁 빠짐 풀 빠짐 창조 손해 블리츠 그동안 큼 사실 블리츠가 크는게 이득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좋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 블리츠가 클 시간을 줬지만 그게 이득인지는 아무것도 몰라 저마도 씀 서로 교환함 어 어 블리츠라서 아무것도 못해 후벅충 신발 하나 레전드 물약 4개 저럴거면 그냥 충전형 물약 사는게 네 마리 나이스 자 아니 우리는 왜 맨날 탑이 지는거야 도대체 아냐 아까 한번 땄어 나쁘잖아 나 안보인 지금 무서워 와도 여기다 깔고 싶은데 깔다가 뒤질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간다 올라간네 탑으로 올라갔다 니대로 올라간네 빨리 밀자 나 안 보인다고 했잖아 밀고 있어 밀고 있어 근데 나한테 밀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나 잠깐 저 와드 지우고 마공 좀 조심 오 뭐야 이걸 또 이기네 아니 지금 어떻게 이기지 신기해 죽겠네 우리 용으로 압박하자 모델은 원래 가린 이겨요 아니 저렇게 킬을 따였는데도 이기는게 신기해서요 마나가 없어 여기 와드 깔았어 자연치욕 마나 자연치욕 하나 드세요 근처에 정글있다는 사실에 한껏 쫄아버리고만 카이사와 세튼 세튼 집간드 쟤넨 무슨 돌아가면서 가냐 릴레이로 가네 아 왔어 왔어 왕권이 드실 준비하지 나 좀 사려야 될 듯 나 플래시가 2분 남은거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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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옹은 분리치지 갱옹은 분리치지 갱옹은 분리치지 분리초코 랭크가 좀 화네 싸워 싸워 오케이 좋았어 뭐지 저 친구들 나 마나 마나가 찼어 그리고 미니언 샷 서비스 이번에 제일 잘 굴렸는데 또? 계속 갱신하고 있어 어 판테오는 내려온다 조심 어어 빨리 제발 세번 괴걱 개분할 때 곰팡의 게임 이거 지금 공부게임인데 미친? 잠깐만 레이더 오 오 오오오 역사 만들어 모드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도 잘하고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쌍테 올라간다 얘기했나서 난 얘기했어 근데 빵태원이 잘 봐줬어 어 Dodge 큰일 났는데 큰일 났지 어? 왜요? 사이사가 저 치웠어 빵새가 모데도 죽일라 그러는데 모데도 못 죽여 지렁이 탕 죽었는데 죽었어 왜 또 ㅅㅂ 어? 잠깐만 세트가 혼자 있는 줄 알고 노려 또 있어 또 있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들어가지마 내가 끌고 가 대구는 저 뒤로 빠질게요 그걸 먹을 수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기다려 아! 늦었어 도굴 할 수 있어 도굴 아니야 채굴이야 아 채굴 궁극기도 또 돌아왔어 궁극기 없이 싸우는데 방금 이게 우리 승리 공식인 것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게 승리 공식이야 이게 승리 공식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 모락나옴 지금 쫄았어 세트도 지금 쫄았어 세트도 카사랑 카사랑 애들 다 올라감 뒤에 뒤에 가붕이 뒤에 가붕이 아이고 이거 모델 뒤졌는데 이거 내가 각 내가 각 각 빛짤 있네 모델이 카사랑 오오오 아 이거 딱들이 강 나오고 도굴 아 레드가 때려가지고 도굴 와 나이스 오오오 나일로스 뭐야 모델이 끌고 가면서 든다 두렵다 모델야 칭찬해줘야돼 그리고 타워 부셔 채굴 해 나 돈 엄청 쌓였네 아 채굴 끝났어 까비 블리츠 승률 그게 그거 됐어 밀어내 밀어내 와 모데카이저 오우 쉣 내가 손절했어 내가 차라리 사일러스가 또 연병한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모데도 빨려가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세 홍 못해 이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미친 레전드 와우 도와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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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되잖아 날 근데 모드 위험했어 자기를 노릴 수 있었어 위험했어 미안 처음 본 사이라 못 믿은 듯 이제부터 믿어 진짜 오래 버틴다 피 흡이 미쳤다 아니 저거 피 흡이 저렇게 돼? 응 원래 그래 근데 아무도 치감템을 안가 이것이 현실이야 이 동네의 수준 와 미쳤다 3 이 동네의 수준 네 도와주 이 동네 하나 이 동네 형 로가 잘 이거 킬 단축으로 하면 안 되겠다 1번 옛날에 쓰고 들어오는데 나 원래 스마트키 안 쓰고 있어요 계속 근데 난 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거 계속 잘못하고 와 모드칼 좋았어 타이저야 진짜 미드불츠가 잘하는 건 없어 하지만 이 버스를 안 터트리는 것만으로도 1인분을 하고 있어 왜 지면 만원이에요? 진짜 왜 그러세요? 난 집에 곱게 가고 싶어 이제 아 모르겠네 와 돈 짱 많이 벌음 그 위에 탑 베인 그 위에 탑 베인 너무 압도적인데? 어 지렁이 지렁이 소환 아니 지금 못 덤비지 빵테원이 어떻게 덤벼? 와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저거 실드에 있는 걸 모르나? 아는데 열받았어 어? 이거 블리츠와 함께? 빠지고 빠졌어 20분 썰에 나올 듯 이거 공격 재미있는 공격 와 철거 찍었어 레전드 딱 2000원 있어 지배라 상동! 아 미친 한 명 안 했어 또! 한 명 안 해! 나이스! 야 2승 2패로! 좋아 좋아 블리츠 20% 승률이 여기서 걸리다니 와 20% 확률을 뚫었다 아니 이거 막 롤렛 돌았는데 걸린 거야 오지선다 문제에 맞춘 거야 찢기로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블리츠 고고 오케이 잠깐만 저거 설정 하나만 뭐야 크아 블리츠 하나만 넣을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모델아 그냥 다 때려 부순네요 그냥 아 나 이제 49% 그러면은 두 번 이기면 승급전 그리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한 번 이기면은 네 번 이기면은 실버 3 그리고 일곱 번 일곱 번 이기면 실버 2 그런 얘기 하지마 이제 그만해요 11승 하면 우리가 고통받을 뿐이야 하하하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왜 11승 별로 얼마 아니잖아요 아니 11승 해야 된다고요? 네 하하 이게 은근히 쉬워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11승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승이 패보다 11승이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근데 이게 11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패하는 구간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실버 3 올라갔을 때 0점에서 한 두어 번 지고 올라가면 금은 괜찮아 또 그 행복해로 또 그 행복해로 어 그 폐를 그 시기를 서순을 잘 맞춰주면은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밥타 지금 따가 미스터 따가 지금 흥분 상태야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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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부해 지금 방금 나서서 잡을 때 내 유채미가 폼프 폼프 오지게 올랐어 피에 대한 갈증이 있어 지금 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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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초반에 3렙 때 쐴 때랑 베인 약할 때 3렙 때랑 하면은 베인을 더 딜을 잘 넣어 왜지? 그게 다인이니까 오케이 아까도 딜 그 소규모 교전에서 이겼어 그러게 아까 소규모 교전도 케틀이었으면 졌을 듯? 응 타인상대로 원래는 베인이 약한 구간인데 이겨 어? 많이 해서 그런가봐 많이 해서 익숙해져가지고 맞아 지금 전적 2승 2패입니다 누누다 어? 누누 있는 팀이죠 어? 노틸레오나 벤 빡세다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은 진짜 베인으로 썰 수 있어요 베인 각 나온다 이건 이즈리얼은 이거야 근데 근데 이거 내가 괜히 나쁘지 않아 지금 얘들아 아무리 춤이라 그러는데 어? 심어내하니까 이걸 막아 메차쿠차로 오케이 이거 따윈님 그 미니맵 가렸어요? 네 아 근데 내가 안가리면 민폐잖아 나는 안가려도 되는데 가려야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논란이 생겨요 저는 논란 생기는게 싫어 민폐일까봐 민폐이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근데 정글이나 뭐 타비나 미드가 나 때문에 갱당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 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로밍이나 이런 것 때 아군의 정글 위치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 나는 이렇게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느꼈죠 좀 그때 아 그냥 그때 그렇게 할 걸 어? 이쪽도 사실은 메차쿠차가 지금 저쪽도 세 갠데? 어 여기 따뜻하다 쉔에다가 아 근데 쉔도 너무 싫어 아C 나 그 쉔 못 때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근데 쉔 그거 써도 3스택은 터지죠 님들 나 쉔 몰라 사실 나도 쉔 잘 몰라가지고 아C 검을 따라서 공격한다고 그것도 안 터져? 아니 은하살도 안 터진다고? 에바야 쉔서포시야 또 아 아예 스택이 안 쌓이는데 그렇구나 아예 스택이 안 쌓이는구나 근데 쉔이 잘하는 사람이 해야 세고 아니면 그냥 저 터지다 끝이던데 그건 그렇죠 쉔서포시 쉔서포시 좋으면 많이 하겠지 쉔을 왜 싫어하냐면 저랑 침창맨님이 몰라요 쉔이 도발로 오는 거 그거 밀기만 해도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이겨 그 다음에 쉔이 할 게 없어 할 수 있죠? 쉔 날라오는 거 선고로 밀어내는 거 할 수 있죠? 아 저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끝난 거야 바텀은 무조건 이겨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딱 그때 딱 이하지 나는 아니면 옆으로 구르기 베인은 두 개나 했어 벌써 구르기로 그쵸 그래서 베인을 하는 거죠 아 보고 한 거였어요? 네 어 그니까 바텀은 다 이겼어 이미 우리가 그 20% 블리츠를 갖고서도 이겼는데 이거 못 이기겠어요? 눈싸움 여왕 신들아 초반에 피즈 엄청 계속해 줄 수 있겠다 그 20% 블리츠는 솔직히 오바긴 했어 싸일이 다 했다고? 아니 근데 봇도 못하지 않았잖아 얘들아 아 바텀 좋았어 바텀 지금 바텀은 솔직히 아펠이랑 걔 씹어 먹었어 그라니 라인전에 이겼어 방금 전판은 아까 참고로 블리츠 나보다 딜 못 넣음 모델가 딜 다 우겨 넣어가지고 이긴거야 요 또 가나요? 약하던 세던 가고 봐 오 피즈 오 첨벙첨벙을 찍었어 처음에 첨벙첨벙 개망 망했죠? 와드 깔아줘 여기다 미쳤어 그리고 나는 와드를 아껴 왜냐 어머니 늘 말씀하셨지 왜? 그냥 우리 수비적으로 할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드를 쓰는게 나을거 같아 렌즈를 쓰는거보다 와드가 또 없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 제 간둥이가 마나가 많이 달아요 마나 손실 너무났어 제 간둥이 찍게 한 것만으로도 신드라는 좆해야 된다 이즈리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아 도와주네 얘네 손불로 그러면 우리는 한 5분까지는 갱비한다 터트면 안되는데 수호자 터트면 안되는데 터트렸어 괜찮아 누누가 든든해져 누누 완전 알뜰하게 체력 1도 안달았어 그리고 안싸우면 수호자 돌아와 이것만큼 행복한게 어딨어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꼭지 누르고 수호자가 있었더라면 괜찮아 피음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A는 피음잘되네 수호자가 있었으면 어차피 빠졌어요 여기서 저쪽 1회 포기함 저쪽 1회 포기함 1회 먼저 지금 1회 먼저 지금 1회 먼저 지금 오 못맞췄어 근데 평타로 먹을 듯 아 여기 와드 렌즈 가져올걸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될지 몰랐네 베인 따 베인이면 공격적이지 쟤 잘 못하는데 잘 못하고 이쪽길루 여기 애들 다 실버야 어차피 쟨 아무것도 안아줘 아니 할게 없겠지 도발 도발 원툴 아 고맙습니다 나는 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추고 싶은 욕구 하지만 그러다가 도발 당하는 욕구 시바나 저쪽에 있기 때문에 맘껏 푸시 기대됩니다 굿 팡 팡 팡 팡 하면 스톰 벌리 3타 치면 조심해야 돼요 시바나가 아직도 블루쪽 정글에 있기 때문에 맘껏 해도 돼요 어 뭐야 괜찮아 이거 아 까비 오케이 하지 와 Answer 와 저걸 왜 맞는거야 먹고 갑시다 괜찮아 괜찮아 압박해 쟤쟤쟤쟤 마너 없으니까 누누옹 누누옹 누누 괜찮은거 Okay 나 없어 이거 저 큰거 먹어야져 못먹었음 밀고 가 저쪽은 정리하느라 안 돼 아 아깝네 쇠는 전멸 썼고 이즈리얼은 썼나? 이즈리얼도 썼어요 아니 이즈리얼은 안 썼어 쉿만 썼어 쉿만 썼어 둘 다 썼대 둘 다 썼대 둘 다 썼대 난 전멸 있거든 오케이 힐도 빠짐 저쪽 힐도 빠짐 힐도 빠졌어 힐도 빠진 거 내가 봤어 어리석은 놈들 바텀 바텀 둘 다 노스팬 저마는 안 빠졌던 거 같은데 응 저마? 저마 썼어 저마도 썼어? 오케이 좋아요 오 이거 스노우볼 굴렀어 스노우볼 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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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끝간드 빨리 밀어야 됨 안간드 함께 나아가자고 roz 지금 용 먹어도 돼 매력 직감 욕이 구원으로 구원을 도와주세요 아이스 둘 다 아군이 죽음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괜찮아 우리 용을 먹으면 돼 아구이 또 당했어 괜찮아 욕먹었어 저거 딜량 먹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이즈킬로 이즈 좀 잘 못해 보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 맛동산 방향이 느낌이 없어 직관 그냥 단순하게 쏴 아 쟤 데프 먹은거 너무 뒤꺼운데 라인 밉죠 지금 엄청 라인 빅웨이브라서 이제 와드를 해야 돼 누누와 윌런입니다 2승 2패입니다 첫번째 때 목풀기 두판왕도 좀 터졌어요 몸이 다 풀렸어요 바텀 단계를 오케이 맛동산이 W 이만한 W만한 괜찮아 우린 잘 크고 있어 또 못 맞췄어 진짜 바텀 캐리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또 맞췄어 참 못해 근데 중간만 가면 우리가 유리해요 누누가 온대 이제 와드가 있네 아 대학답네 내가 가봤자 스톤을 못 맞췄는데 뭐하러 갑니까 스톤을 맞췄으면 합류했죠 아니 어차피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어 저거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메스 먹는게 이득이야 고맙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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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아 아 아 진짜 진짜 아 와드 근데 사정거리 안됐을거야 내가 키트리 아니라서 뉴 뉴 따라가 뭐야 침대라 왜 죽었어 그냥 그냥 아 와드평에서 잡았어요 이건 센스가 없었어요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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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에 알았어 그 방법은 내가 몰랐던 방법이야 앞으로 그 방법 수용하겠습니다 왜 죽었어? 잘 모르겠어 슈바나한테 슈바나 장풍 내가 가는게 손해야 나는 크는게 이득이야 슈바나가 잘 커가지고 우리 다 터질 수 있어 다 썰어볼게 슈바나는 제가 1대1 상대 해보겠습니다 직감? 직감? 직감 진짜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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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없다면서요 느낌 없다면서요 궁 빼게 하려고 괜찮아요? 상했단 말 함부로 하지마 우리 팀 보고 상했단 말 하지마 이게 오공이지 상할게 없는데 우리 편? 안 아파 왜? 난 딴 사람 아파 함부로 죽지 않아 나도 와도 잘해놨다 아 보였어 누누는 보이는게 모르나봐 보이는게 뭔지 나 와도 또 깔음 열받게 누누가 깔았어 나도 깔았어 두개 지우기 힘들어 이거 나도 어느새 자연치유 나도 어느새 자연치유로 반피 가까이 됐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시가나 흘러라 시가나 흘러라 시가나 흘러라 공수래 공수거 시가나 흘러라 시가나 흘러라 시가나 흘러라 시가나 흘러라 상속도 배로 시가나 new 정글러지 네 그러니까 오 그냥 아래에서부터 쭉 내리고 가고 있었구나 키고 막 다 나이스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요거 한번만 노려무실? 고고 아니 아니 누누 오면 노려야 돼 우리 둘이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물기가 약해 억지로 물기가 어려워 어 먹는다 먹는다 줘야 될 듯? 너무 빠른? 줘야 될 듯 주신같이 와서 홀랑 먹고 가네 먹는 속도 너무 빠른 근데 어차피 궁 10% 감소라 상관없어 우리 궁 어차피 쟤네 궁 다 찐따들이 안와 누누 올려다가 안와 왜 안와 오라고 오면 잡는다고 다시와 이거 한번만 썰어봐 누누 온다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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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너 zł 올라가줘야 돼 군대 수밖에 없어 근데 슈바나 크면 답이 없어 슈바나 크면 답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거 달려들면 나 죽어요 옛날에 슈바나 우리 편에 커가지고 그냥 혼자 1대4 해가지고 이긴거 봤어 그정도로 무서운 녀석이 슈바나라는 녀석이 그래서 난 이거부터 가야겠어 나 집 갔다오고 내가 슈바나만큼 같이 커볼게 아니 근데 슈바나 그 뭐야 멍거리에서 불뿜기 있고 개쎄 원래 저렇게 세지 않았거든 불꽃슛? 불꽃슛 왜 이렇게 아파진거야? 나도 모르는거야 그리고 룡 먹을수록 세지지 않나? 슈바나는? 그래요? 룡에 보너스 있음 왜냐면 얘 자체가 룡의 DNA가 있어 룡이라도 룡족 시너지 이거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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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나겠다 너무 나겠다 이거 쿵쿵쿵쿵쿵쿵쿵쿵 쿵! 그렇지 그렇지 잡고 죽었어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이거는 손해 본 게 아니야 이거는 시범 한번 끊을 필요가 있었어 맞아 현상금 내가 내 해설함 이건 손해 이건 말 안 해 굳이 말 안 해 어? 신드라가 아무 짓도 못 한다고? 문 싸움 죽네게 못 해 이러면 엄청 손해 아니야 왜란 말 하지마 사기 좋아 시키는 거야 이거 가자 바로 가자 50이랑 함께 50 1 한번 만들자 지금 1 쓰고 싶은 죽네게 1 쓰고 싶은 저놈 그렇지 응 나이스 꺼져 꺼져 죽지마 아 아 감격증 좀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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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졌다 10원한테 죽었다 아니 10원한테 죽였다 10원한테 뿜기로 끝나 이거 아 몰라 썼는데 안 썼는데 그거 왜 왜 한 대도 못 때려 왜 한 대도 못 때려 아 아직 괜찮아 아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포기하지마 아 근데 신드라가 너무 못하긴 해 어 이거 이거 우리 타워 타워 하나도 안 밀렸는데 써려나는 거 말이 안 돼 뭐 진짜 우리 타워 리드 빼고 다 아니 여유 없어 내가 먹었네 아 다 빠졌어 10단종이랑 궁 다 빠졌어 느려졌어 아 근데 방금 몰락 썼어도 못 이겼어요 멜모셔스 가야지 그러면 맞아 내 말이지 궁을 피할 수가 없어 내가 피했으면 이증결 아 아 젊은이 12개월으로 꼬마가 감사합니다 욕먹어 4대3이야 욕먹어 욕먹어 이거 오면 조져 와아 이거 도져 시바라 아 죽여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우콩 막아줘 못해지고 있다 잘 됐고 뭐야 아 안 됐어 뺏어야 됐어 이거 오 우콩의 우콩의 환상쇼 잘 됐겠냐고 아니요 괜찮아 1코 나왔어 시간은 우리의 편이야 시간은 우리의 편이야 슈바나? 왕귀? 그런거 다 의미 없어 이미 왕이야 슈바나는 이미 왕이야 억제기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왕귀 남았어 안 돼 갖다 막기 해선 안 돼 아 괜찮아 쌍둥이 상관없어 자연치유돼 쌍둥이 자연치유돼 쌍둥이 쌍둥이 자연치유돼 되죠 자연치유로 노려 요런거 노려 한명정도 여긴 실버야 충분히 가능성 있어 우리 미드 하나는 밀어야 돼 근데 시바나 아래있음 생각해야돼 시바나 아래있음 생각해야돼 지렛둥이 우리가 공포에 져줬어 맞은 공포가 학습이 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공포 걸린 것만 미치겠네 진짜로 목톤에다가 살 수가 없어 나도 가 이거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우리 기지 너덜너덜 우리 기지 너덜너덜 아 새것 같은데? 아껴 쓰면은 기지 새것 같은데? 3년은 쓰겠는데 시방이나 5킬 5킬 밖에 안됐어 그래봤자 그러면 살만해 이거 잡을만해 오오오오오 욕심? 욕심충?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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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쓰러나는건 어? 티어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만 들어가 너무 아파 참나 내가 갑 내가 갑 진짜 내 살 안쓰러 브라운 죽을듯? 어어어 시바나 욕심 시바나 욕심 빤쓰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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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드라도 없어 우리 미드만 쭉 밀리고 나머지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 있어 베인에게 아 꺼져 아니 내가 있어 어쩔 것 같은데 이거 먹으세요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먹어 저 집갔다 구인수 나오면 2코어 나오면 2코어 나오면 그때부터 베인 달라지는거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게임 끝 이제부터 진짜 다킬가 어 이거 왜 들어가 기다려 아 갈만해 갈만해? 이제 다니까? 오케이 나이스 공 지렸어 띄우기 띄우기 콤보 일단은 알죠 그치? 피지부터 아 그렇지 쉔 쉔 띠가는 중 띠가는 중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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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아 나이스 나이스 나 물다가 다음으로 클릭 근데 내가 잘못 물었어 괜찮아 괜찮아 저쪽도 다 망했어 내가 잘못 들었어 방패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난 살았어 누누빤스로 좋았다 누누빤스로 좋았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거 좋아 그렇지 그래야지 넥서스가 지켜져 아니 근데 다섯명이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맞아 그건 또 그래 부모님 늘 말씀하셨지 대배는 없다 오 살았어 누누빤 심지어 다쳐먹네 아 시곤할게 입상이지 이제는 안 봐도 되는데 이제는 왜 나를까 용 하나 주지 그래 용 하나 줄까 용 하나 줄까 아니 줄 필요 없어 녹턴이지 반반인데 반반 먹어 그럼 근데 저거 먹다가 게임 끝날 수도 있어 맞아 확실히 이길 때 이겨야 할 때 싸워야 할 수도 있어 킥 갑니다 일단 갈거지 고고 고고 고고기 가면 같이 간다 나는 데인만 봐 막아줘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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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못 지켜 아니 근데 나 이거 길 못 넣어요 나 이거 안 될 거 같아 이거 한 번 깨야 될 거 같아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애들 걸 다 피하고 뭘 해도 안 돼 이게 녹턴 하나 하나도 공포야 안 돼 나는 포기 안 했는데 우리 팀원은 답이 없어 근데 이것을 이것을 탈익을 했으면 이겼어 어 탈익이었으면 나쁘지 않았죠 탈익 배인이면은 이겨 우리는 아니 근데 암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보통 암살자 많으면 우리가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탈익 배인이면 이겨 왜냐하면은 그냥 아니 일단 저 배인 스킨이 좀 별로야 좀 힘빠져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바텀 분위기 좋았는데 바텀 잘못은 아니야 바텀 잘못은 아니고 그냥 신드라가 아니다 어차피 듀오끼리 줘봤자 의미 없됐죠 그러면은 어 줄라고 했는데 못 줬네 뭘요 아 그쵸 아 쉰이 딜을 많이 넣네 감사합니다 나는 빨대를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빨대를 왜 세 개씩이나 주는거야 아 식사를 좀 하시고 아하아 아니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저 근데 큐 돌리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아 31점 큐 돌리지? 그러면은 반절 먹고 아 오케오케 먹는 걸 좀 집중하시고 나도 나도 하나 먹어 스팸 마요 볶음 김치 근데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나 이빨이 지금 사랑니 뽑을까 그러고 왜요? 사랑니 뽑았어요? 네 왜? 아파서 썩었어요? 사랑니? 그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약간 여기 통증 신경 쪽을 막 건드리더라고요 제꺼 매복 사랑니? 매복은 아니었어 매복이면 뒤지는데 매복 아니었어 진짜 심하게 박혀있는 거는 잇몸 다 쨔고 응 막 드러내는데 안돼 그것도 안된대 잇몸 쨔고도 그 다음에 뭐야 잇몸 고 그 치료를 너무 많이 봐서 치료때도 박아놓음 음 그니까 제 컨디션이 아니었구만 그럼 그렇지 조금 째고 그 치료를 너무 많이 봐서 치료를 때도 박아놓은거 그니까 제 컨디션이 아니었구만 그건 그렇지 치료를 5천원 밖에 안해서 괜찮았어요 어쩐지 나는 풀 컨디션인줄 알았는데 좀 의아한 플레이들이 있어서 사랑니를 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풀 컨디션인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지 치아 이슈 치아 이슈가 있었네 아니야 그래서 동의서도 작성했어 뭐요? 1% 확률로 왼쪽 왼쪽 잇몸쪽이 통증이 없을 수 있대요 진경을 없앨 수 있어서 신경이 없어진다고요? 네 왜요? 그게 확률이래요 신경통상 가능성 그니까 신경을 죽일 수도 있다고? 네 잇몸신경을?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매운거는 거기다 먹으면 안 매울테니까 최..최고의 긍정이네 그니까 신경이 그때 근데 신경 안 건드린듯 아 아파요? 흐흐흐흐 신경이 얼핏 생각하면 마비되면 뭐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극한으로 썩을때까지 모르니까 잇몸이 다 무너져 내릴때까지 몰라 신경 안써 지금 관리를 그래서 신경하면 좀 안좋은거야 간이 그 그 통증에 그 버티는 끝까지 버틴다고 그러잖아 신호 안주고 그런거 같이 되는거야 맞아맞아 아르면 뭐해 끙끙 알면 안돼 그러니까 그리고 안면마비와서 표정을 좀 못짓는 경우도 있대 헐 이거 안면마비를 강도가 있겠지만 약한 강도는 좀 그 어렸을때 치과 시술 받으면 좀 맞추하면 좀 잘 안되는 경우 있죠 네 그렇게 될거 같애 그니까 역시 치과의사 친구라서 알아 잘 알아 치과의사 친구라서 아 나? 치과의사 친구분이랑 아 매직박 직박이형님? 네 직박이형님 그 뭐야 지금은 치과의사 아닌거 같애 무슨소리 그냥 하나팬이 직업인거 같애 저는 알바고 그리고 그리고 스트리머들이 아니 그 시청자들이 진료받으러 간다고 하면 너무 싫어해 아 진짜요? 응 진료받다가 방송 잘 보고있는데 여러분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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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할때 그정도까지 가면 그만두는게 맞지않나 채팅창이 안 싫어한대 싫어하는척만 하는거를 일단 저는 스프라이트를 다 먹어서 가져옴 이렇게 네 강틴까지는 씹을만 할까 진짜 진짜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프레디 소름돋을거 같애 근데 성공할 기미가 안보여 솔직히 벌써부터 출발이 안좋아 아 아 고맙습니다잉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해왔잖아요 저번보다 더 높은걸로 미션을 거는게 지금 아 신장 터진다 진짜 진짜 흠 아니야 나 그 적응할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사지가 훨씬 무섭다고요? 아니 비사지는 근데 원툴이잖아 그거 적응되는데 5시간 걸렸어 4시간 걸렸어 4시간 걸렸어 4시간 4시간 아 그래요? 프레디가 더 원툴이예요? 음 그럼 다행이고요 마녀의 집 어때요? 이거 마녀의 집 7 vin 공포 town 아 그것도 너무 짧아? 아침 창문이 했어 또 녀야지 탈육의 천사 어때요? 개웃기네 다이버다우니 4길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뉘의 집 이미 해보셨어? 창문이 많이 해보셨네 유레카 승리 공식 발견 최근 3경기 맵 오픈하면 이기고 맵 가리면 졌어 오픈해요 오픈해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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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가려 한번 해봐 알았어 저는 근데 가릴 생각이 있던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가려진거에요 그냥 마녀의 집 혼자서 해보셨어요? 마녀의 집이야? 네 그건 안 무서워 마녀의 집은 진짜 그냥 뭐 그냥 애기게임 유아게임 미스터 따는 놀랄수도 있어 미스터 따는 놀랄수도 있어 미스터 따는 놀랄수도 있어 왜요? 놀람이라 놀람 그거는 수학교실? 수학교실은 좀 무서워 근데 이게 색다른 공포입니다 색다른 공포 불쾌해 내가 공허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야 그거 진짜 무서워 그래? 기분 나빠 쟤가 쟤가 막 나를 죽일거 같은 느낌이 아니고 불쾌해 불쾌한 골짜기? 심지어 갑보기도 놀랬어 왜 안 무서워요? 장소에요? 갑보기? 네 그건 모르겠는데 갑보기도 막 즐겨버렸어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근데 이거 애초에 왜 했지 이거? 켜농을 그냥 저 가만히 있었는데 켜농 하시리라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헤헤헤헤헿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헛 아 원망하는 거 아니죠? 원망하는 건 아닌데 원망할 수도 있어 아 이게 맞아 취지가 그거였어 잔화 때 끝나고 여운이 남아서 아 나랑 랭... 그 등급 비슷한 원딜 누가 했나 했더니 따.. 미스터 따가 있어가지고 어? 좀 약간 그 에필로그 형식으로 좀 하면되겠다 벌칙은 생각 안하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못할 줄 몰랐어. 어? 1메차쿠차 그리고 제이슨은 0.5메차쿠차 이거? 노틸러스 한번가 아, 세트 서포트일 수도 있어. 2메차쿠차 노틸러스 한번 해보게 유틸러스 좋지 이번 게임은 자비 없다는 뜻이에요. 노틸러스 한다는건? 좀 압박을 하겠다 엣씨 어때 엣씨 엣씨 좋죠 따씨 미스터 따는 따씨랑 따인 두개 저 캐틀 못 믿어요 그렇게? 기독자래 캐틀? 캐틀도 좋아 캐틀을 왜 이렇게 못 믿어 캐틀도 좋아 캐틀 왜 구려 상향 받았어요 님들 내가 1픽이네 일단 레오나 올려놓아 고봉밥 캐틀이 뭐야 배부르게 먹는다는건가? 아니 제가 캐틀할때마다 자꾸 고봉밥으로 도내기 전해가지고 고봉밥 제너님 도내 아니에요? 네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아 캐틀만 하면 사람들이 막 꽉꽉 채워가지고 도내요? 설명하느라? 네 캐틀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캐틀은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시작하면 싸우기 전에 미리 포지션 잡으면서 뭐 덫을 깔아놓고 덫을 다섯개가 되면 안되면서 고용포는 제발 ETO 입고에 가주세요 왜 왔어 고봉밥이 도움이 되네 아니 원래 근데 고용포 사면 사면 뛰어러 가는거였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소울음님이 시작한거를 소울음님 아직 계세요? 간거 같아요 오다가 화나가지고 인피 고용포 갈게 그러면 어? 맞다 나 나 수영장 샀으니까 수영장 하지 오케이 수영장 캐틀 수영장 악 이걸 캐틀을 가져간다고? 아 하지말지 캐틀 캐틀 구린데 왜 하려고 할까 이득이야 캐틀 가져가면 이득이야 구리니깐 어어? 라인전 진짜 개고통인데 시비르 장점 덫을 아무때나 그걸 할 수 있어 만화충전소로 쓸 수 있어 만화충전소로 쓸 수 있어 하하하 안했잖아요 네? 덫을 만화충전소로 쓸 수 있지 계속 만화 없애줄게 암스포츠야? 렉사이가 초반에 엄청 센데 후반 갈수록 썩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잘해봅시다 우리 뚱뚱이 밖에 없는데 파이크 같네 뭐 할까요? 베인 할까요 미포 다요? 음 내가 봤을 때는 베인으로 파이크 피해야 돼요 미포로는 못 피해 그치 못 피해야 돼 근데 베인하고 캐틀은 극상성이야 그치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그 자식이 이미 캐틀을 골라버렸어 내가 캐틀 하려고 했는데 맞아 치사하게 아 내가 선픽하고 썩 할걸 어 왜요? 그럴걸 내가 1픽인데 원딜 보다 서폿이 카운터 느낌이 더 강하 도란 방패 가래 도란 방패 도란 방패 도란 방패 가야지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파이크가 들어왔는데 스킬 하나라도 이상하게 들어가면 파이크 몸 진짜 약해가지고 저 패고 쫓아낸 다음에 케이틀린 패면 돼요 아 미션은 소리가 못했는데 네네라 파이크는 안 건들면 설치는데 조금이라도 눈치 주면은 지가 알아서 쪼그라들어 눈치를 줘야 돼 쟤 방패로 가자 그러면 오 멋있다 레오나 이게 전설 스키 같아 시작하더라구 뭔 소리야 이거? 이거 걔가 하는 말 제 베인 아 베인이 하는 얘기에요 이거? 베인 목소리 왜이래 모르지 아 릴리아 목소리야? 릴리아 목소리래 어? 발이 온다 메호 피하고 메호 피하고 살 수 있어요? 아 당근 빠 따 줘 불안해 죽겄어 무서워 죽겄어 파이크 상대당? 부시 점령? 원활하게 해야 돼 어떻게? 렌즈로 공격적으로 갑니다 1렙 메호 개꿀 아리 아리 1렙 메호 쭈레기 댐 쭈레기 댐 좌패샘 안 돼 탈런이라 못 패겠다 안 돼 탈런이라 못 패겠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빙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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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까다롭죠? 어 1렙 치지 근데 사실 1렙에 못 찍는 거 별로 안 추게 한 거 같아 그게 빙겨라 자크야 손 넘지 마라 빠져라 이리로 가래 아 무서워요? 파이크가? 네 새끼리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사먹었다 뭐지? 저 친구? 심심한가? 당겨 먹으면 우유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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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죠 우리가 이득이죠 한 대 또 맞고 베인 오케이 그거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어 뒤로 오케이 사전거를 유지하면서 그것까지만 먹고 야비하게 먹어 잔인하게 먹어 우리에서 원제 미니언 먹을 필요 없어 어 와드 와드가 3분이니까 5분 40초에 사라진 왜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합니다 원래 이렇게 어 아 또 포물 졌다 이네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탈마 사라져 진짜로 어 내가 먹어 탑창 났네 이정도는 자연치유로 충분히 차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어 CS 똑같아 당연하지 아 미쳤다 먹는 것 정도는 내가 다를 수 없어 이것이 다잉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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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괜찮은진 알죠 왜요 그 넥사이는 썩어 잘 썩어 광분에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썩지 말라고 들어가 연병하면 이렇게 돼 아 좀 패 됐어 맛을 보여줘 괜찮아 맛을 보여줬으니까 탈론 커트 하겠다 뭐해 뭐야 놀러왔어 지가 가라 탈론 온지도 몰랐네 이안 아 안됐어요 아리한테 쫓겨온 것 같은데 에 물었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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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됐라 드디어 나 뺄 수 있나 안되겠다 오 오 minds 뭐지 저친구 집에 가 알았어요 이거 되게 이득임 히어라가 없어서 모데가 어떻게 한다? 저 팬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케이틀린을 땄다 케이틀린 개똥캐 케이틀린 솔직히 처음반에 죽잖아? 아무것도 못해 맞아 이제 베인턴이야 CS도 더 많아 나 흠단 나왔는데 쟤? 찐따같이 치명망도 안 터지면 안 쓴 거 사실상 그리고 렉사이 체력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갱면역 와드도 든든해 아군이 당했어 탈론이 좀 아쉬워 아쉬운 건 있어 어? 어디갔지? 못갔어 아 저기있다 지금 안갔어 여기 있었어 숨어들었어 숨어들었어 파이크 숨어오면 소리 알죠? 네 쑤왕 방금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쑤왕 근데 숨는데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차? 파이크 X도 없어 사실 진짜 그 만약에 물 수 있으면 물어도 됩니다 이런거 그 만약에 물 수 있으면 물어도 됩니다 이런거 요거 아니 얘는 물어도 의미가 없어 좀 빼놔야 돼 피를 그래야 정신 못찾아 지금 이렇게만 흘러가도 우리의 이김 맞아 너무 여유있어 이게 너무 좋아 사실 나 여기다 와드 하나 바꿔 비준하다 또 왔어 넥사이다 킹왕 킹왕 웬일이야 탈론 그래도? 지압킬 땄네 게이드 저 와드 지우러 가야되니까 라인 좀 밀어드릴게요 뭐야 뭐야 아 죽었네 저쪽으로 왔어 창조 갠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넥사이는 잘 피했는데 파이크가 버즈힐 있는데다 당겼어요 말도 안되게 걔 눈빨 어이구 주자급으로 방금 걔 싸우고 말 아군이 계속 당해 아 왜? 그건 나도 몰라 왜 당하는데 이유가 뭐야 왜 당하는데 왜? 이유가 뭐야 힘들어서 일단 가 오오 아 아 아 아 개울바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개울바다 탈로는 이미 썩었네 탈로는 시작됐어 그래도 한번 킬 땄어요 아니 이거 소리 뭐야 이거? 파이크 이게 파이크 소리에요? 네 파이크 그 그 숨어들기 기술 저거 부시죠? 애들 집간네 빨리 부셔 애들 다 위에 있어? 내가 부셔 오케이 뭐냐 저것들을 모델까지 터지면 진짜 안 돼 참을 수 없어 모델은 무조건 지켜야 돼 알죠? 응 여기 또 부셔 꿀렁꿀렁 5원이야 이거 어어어 어어어 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렇지 와 나이스 아이고 내가 갈게요 나 갈게요 우세요 우세요 고고 마너 없어 아 저거 있었네 아 저거 썼어 전멸 쓰려고 죽었다 이게 이렇게 되네 내가 이걸 전멸을 피했으면 따윤이도 살았는데 아냐 내가 잘못 눌렀어 이거 아니 아직 괜찮네 딜지를 썼어야 되는데 딜지가 안 눌렸어 시간이 우리 거라고 말 못하겠어 아냐 자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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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 잘 끄고 있어 맞아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이 시간이 흘러면 이긴다고 봐 따윈 때문에 대인도 있고 시간 가면 구려져 케틀은 시간 가면 구려져 한 번만 자크라 여기 한 번만 맞으면 안 되네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 지금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자크는 똥닦이 바빠 그건 맞아 alien underwater 오 왔다 탈론하고 왔다 고고고고고고고요 고고고고고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다 왔어 어떻게 다 왔지? 그대공 안에 모데카이저가 크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다 크고 사비드 아톰은 안 밀리고 있잖아 맞아 모데카이저 골드 낭낭하게 털었죠?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죠? 모델 크면 저쪽 아무리 큰 애들 있어도 1대1로 물고 갈 수 있어 맞아 너무 좋아 키오라 쌉손에 오지게 보셨어 아 지금 열받겨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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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뽀뽀 맞고 포탑은 우리가 먼저 밀어서 나쁘진 않아 포탑은 우리가 먼저 밀어서 나쁘진 않아 아 미친 아리 궁 빠짐 오케이 건방 떨고 있어 아리시 아 좀 아깝다 굴려우 주제에 궁도 아까워 우리는 여기다가 궁을 소비해버린게 아니 나쁘잖아 제압힐을 주기 근데 내가 먹었네? 제압골드 괜찮아 레오나 딴딴하면 좋아 어 나 지진인줄 뭐야 먹었어? 방금 쳐먹었네? 응 백사이트 백사이트 고 여기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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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피오라 문다 피오라 피오라 아 뭐야 잘못 눌렀어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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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왔어 아 나 스킬 너무 못맞췄다 우리가 너무 싸웠어 너무 말도 안되게 싸우고 있어 빨리 빨리 어떻게든 빤스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었어 얘들 다 올 때까지 맞아 적당히 했어야 됐어 아직 hall만 해 busca 나 일쿠 몰 mate Chiantne 아직 몸대가 잘쿠서 할만해 어우 와 살로 뽀뽀 오 넘어가고 싶어 아 진짜 아프다. 제가 원형룡이 해. 뭐가 문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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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의미 없었겠지? 괜찮아 나도 아프잖아 지금 상황 되게 좋아 이제부터 역전 시나리오 띄오라 잡아 띄오라 것도 바로 구인수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건 말이 안되는거겠죠 여러분? 어그로 한번 그냥 맞아 날렸으면 할만해 코 하나만 과금 할테니까 그거 혼자 가시면 안돼 집 갔다고 나 지금 좀 쌤 이제 하이크 좀 해요 하이크한 놈도 왜 다 잘하냐 널밖에 나도 해야겠어 자크야 왜그래 오버하지마 뭐야 이거 뭐야 오고고고고고고고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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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내가 들어가셔야 할거 간다고? 잠깐 무대 간대 무대 간대 무대 간대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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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절대 안돼 절대 안 돼 죽였나? 우리 끝난 것 같아 아니 궁 써도도 안 됐어요 안될 것 같았어 이건 들어가면 안 됐는데 탈론이 생취했어 아니 혼자 했는데 둘이서 4명을 어떻게 이겨 싸움을 걸면 안 됐지 이거는 이거 군대 어디까지 기다렸는데 맞아 맞아 자크?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탈론이 가면 안 됐는데 간 거야 진정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와 돌아오는 공에 죽었어 돌아오는 공은 철회됨이에요? 돌아오는 건 그 정도인데 이거 잡을 수 있냐?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저 불엿이 못 잡아 뭔지 꺼려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불엿이 못 잡아 불엿이 못 잡아 야 이걸 이걸 왜 못 잡아 이거는 진짜 혼자 혼자 1대3을 농락해 탈론 두하같이 밀어 탈론 죽어 다 죽어 내가 봤을때 안가 나 안가 아리가 잘하네 잘하는 건 인정해 아리가 잘하네 아리랑 아리가 잘하네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왜 왜 왜 개 털렸는지 알겠다 아리가 잘하네 아리가 좀 쳐 아리가 잘해요 뭐야 자연치료하려고 했는데 어디갔어 여기여기 나 있는데 갑니다 갑니다 어디있디 갔어 적 깔고 갔네 아니 근데 진짜 뭐 해보기도 전에 어? 미드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맨날 바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날 어? 아군이 죽었습니다 아군이 처형당했어 맨날 이런거 뜨고 있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 도저히 게임하기가 싫어져 진짜 그냥 뽑아봤으면 사망이야 그냥 뽑아 맞으면 사망이야 뽑아 맞으면 사망 아 이거 죽었다 살았어 이거는 길게도 힘든게 기량 차이가 나 기량 차이가 나 기량 차이가 나 내가 봐도 그래 그래서 힘들어 이게 뭐야 신났어 이 인간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싸워 이러면 다시 0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참.. 너무 세다 0점 아니야 좀 남아 좀 남아 할만해 할만해 왜 안 끝내냐? 즐기려고 즐기는 것도 순자의 권한이야 모데카이죠? 우라통이 터져서 나가 흐르는 강풀처럼 밀려내려오는데 어쩌라는 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그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똥 모르게 내려오는데 우리 우리도 1급수는 아니었어 그래서 정화가 안 돼 아니 이게 정화하고 나발이고 그냥 민우가 대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이야 탈로님 사례배 어? 정글 여기 와서 갱오는 거 보세요 자기가 라인드라기 싫다는 소리야 개웃겨 그니까 1급수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섞어가지고 정화를 하는데 아 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아 야 아리봐 아리딜 봐 진짜 그래 숟가락도 그냥 딱치고 있어야지 그냥 어? 캐리도 안되서 숟가락이 뭐라겠냐 15 15LP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분위기 타면 금방 올라가요 7연승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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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타면 뭐였지? 상대 타면 상대 타면 피오라 아니 뭐 피오라랑 무대는 비슷했던 거 같은데 피오라는 그렇게 막 존재가 없었어 아리가 혼자 휘젓고 다녔어 아리랑 그 옆에 간신 그 파이크 두 명이 휩쓰고 나였어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하아 하아 죽네 열받네 진짜 아 근데 아까 아까 파는데 나도 너무 오늘 전체적으로 좀 플레이가 좀 제 플레이가 플레이가 아니라 수영장 스킨 적응하느라 그런 거 같아 음 세트 한번 보여드림? 세트 오케이 아니 아니 블리치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레오나가 풀렸네 레오나 파이크 하신다면서요 파이크? 아 샤코 분신해다 쓸 거 같아서 그래서 공포 걸리고 파이크 오히려 좋대 채팅창 오히려 좋대 칸에서도 할 줄 알지 야쏘 타킹 더 시구 별로 안좋아요 야쏘있어서 히트 가요 이번 판은 수영복 세트한다 그랬으니까 수영복 세트 오케이 오케이 또 가요 수영복 아까 판으로 적응했으니까 하니깐 나 전에 릴리아가 막 캐리 한적 있었는데 승전부 올리자 안되겠다 어? 캐리? 캐리하겠다는 뜻? 아칼리가 못 믿었진 않나? 아칼리 있는 팀 맨날 지더라 아뇨 그 정글 정글카소스 난 정글카소스만 보면 형식증이잖아 아칼리 있는 팀 맨날 줘 샷코 서포트인 것 같아 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정글카소스 진짜 뚝배기 깨버리기 전에 이거 판에 이깁시다 트위스티드 팩트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카노스들은 다 막타만 쳐 먹어?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궁극 끓여 막타만 처먹던데 어 우리 탑 누구지 아칼리죠 아까 탈론일이야 근데 아까 탈론 느낌 좀 있었어 아리가 너무 쎄서 그렇지 아 쉣 아 왜 느낌 있었어 아리가 너무 쎄서 그래 오케이 왜 자꾸 그런 셈만 하는 거야 아 암살하는 거? 스타일리쉬한 거? 암살도 못하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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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그러지 마요 이제 같은 배 탔잖아요 같은 배 탔으면 우쌰우쌰 해야지 우리 수영장 듀오가 한번 일 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흠흠 아 아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지금 캐틀을 패치돼야 돼서 오 인베 림베 아니 그래서 캐틀을 암살 했냐고 저 탈론이 하하하하 하하 개같은 놈아 진짜 개같은 놈이래 하하하하 아 개같은 놈이래 아니 그만가 그만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가만 앉아 이미 우리의 위치를 발겼어 드러났어 와드 지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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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는 흐름이에요 롤은 알았어요 응 아 나 쓰레기같은 놈이라고 말하는거 처음 봤어 사람한테 아 릴리아 좀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미래가 보려 언제 또 핫방 잡을 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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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보여 아니 이제 뭘 걸 수가 없어 공포게임에다 뭘 더 붙일 수가 없어 아니 그니까 언제 만날 거 그 핫방은 언제 하냐고요? 아 핫방은 언제 하냐고요? 네 아 그 정도야? 이제 긍정의 힘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해 잘 싸운다 아 압박합니다 뭐야 저거 어 나이스 저게 또 명품이죠 저기 맛있죠 이거 뭐 잡은셈 잡은셈 그렇지 한 번 넣어주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 개같은 거 푸시 세트 푸시 세트 개같은 거 샤코 개같은 샤코 근데 원래 북벌이 오차까지 있긴 해 요거 뭐야 어디갔어 그만갔어 공포 아퍼 어이구야 오도가도 못해 근데 칵 물었는데 이게 어떻게 빠졌지 은신으로 빠져나가고 스터드 거기다가 거셨네 오? 어 봐봐 탈론 잘한다니까 탈락 미워하지마 있고 있었다고 하지만 뒤 이어서 세주안이가 백업을 가지고 구시를 먹을 수가 없네 압박할게요 이즈리얼 마나 다 됐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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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박스 저거 숨기기 전에 바로 컷하면 돼 좋아 패기 좋아 또 여기다 박스 넣었어 열 받게 하지만 저거 돈이라는 걸 몰라 저 자식은 어 박스 털어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나 너무 아파 나 지금 깍치면 죽을게 오케이 나이스 툭 좋아 툭 노림 노림 아 이거 아 내가 잊었는데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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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담으로 수 있는데 이아이아이아이 땡뚱뚱뚱 땡뚱 어 여기 있어 여기로 갔어 툭 저 노루 뭐하는 거야 저게 스킬이 뭐야 퉁퉁퉁 굴러가기 아 뭐야 뺏기는 거 아니야 어 c 걷는 폼이 좀 커요 툭툭퉁퉁 릴리야 쑥쑥쑥쑥쑥 쑥쑥쑥쑥쑥 이거 쿠키 몇개 주지? 다섯개 주나? 뭐요? 쿠키 서포트 쿠키 몰라요 서포트 감수성 없어가지고 못 봤나? 오 웬일로 이거 드세요 이제 안 가리기로 했어요 아 나 EQ 하려고 했어 방금 집 갔어요 집 갔어요 안될까 와드 깔고 샤코가 은신으로 들어가는게 좀 까다롭네 나도 샤코가 샤코가 너무 싫어 은신으로 깔짝깔짝 대는거 개빡쳐 하하하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일단 덫을 자기 아래에 깔고 그 주변에 있으면 못 올거 같은데 그러긴 하죠 개빡친데 또 뜬다 나이스 나이스 커트 빤스런 우승 끝까지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어 공성 공성 틀렸다 틀렸다 빠져 빠져 생각해보니까 샤코가 은신으로 들어오면 걔 물면 되잖아 물면 되지 그걸 생각 못했지 저거 물어요 제가 조질게요 아까처럼 하면 될 듯 어 1대1 교환한거 이거 공선 낭비함 이즈를 물면은 포커싱이 안되가지고 좀 안좋은거 같고 착포 들어온거 포커싱 할 수 있는거 잡는게 좋은거 같고 이거 뭐야 아 쉣 아 저거 먹으려다가 아 아 아 아 레버패스 언제 5레벨이였잖아 개야마도라 진짜로 아 이거 먹고 개야마도인데 아 아 아 먹고 가면 되는데 아 이거 딱 먹고 손님 빼고 딱 깔끔하게 가면 되는거 같은데 이거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 화가 아 아 맞아요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겠니 개야마도 불꽃까지는 오해 오해 그것이 알고싶다 살아줘 제발 또 도와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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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못 도와줘 틀렸어 오히려 까줬어 개야마도라 아 아 아 예 예 뭣도 없어요 진짜 바로 가면 돼 위즈리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빨리 매워 빨리 매워 철거해 철거해 지졌어 얘네 집 갔거든요 두개 먹어 빔 뜯어 두개 먹어 나 비피너스 먹을 때까지 집에 안가 어 세주 안니 오케이 세주 안니 세주 안니 세주 안니 일단 나는 가 나는 가 오케이 적응 처치했어 나이스 나이스 으악 왜왜왜 아 나 그거 왜 치고 있었지 하지만 오 벽 오 벽 오 레전드 어디 갔어 뭐야 여기로 갔어 저기로 갔어 왜 어떻게 와 어떻게 저기로 갔어 전멸 빠짐 뭐야 아 1300원만 비피너스 비피너스 지졌어 비피너스 나왔어 나 아 이게 운영이지 이게 원딜 운영 이게 케이틀리 운영 싸우자 도시 세주 안니 모르는데 이번파 제일 할만한데 또 여지껏 제일 할만해졌어 지금 이거 먹자고? 오케이 없는데 뭘 왜 이리로 가자고 덮치잡아? 이거 덮치잡아 아 와드인이야 안타깝다 아 조금만 하지 마세요 저거 둘이 자료 갑니다 갑니다 지금에 대해서는 치세요 너무 안 되면 안 될 거 같은데 치세요 우아아아 쏜다 아 비서치 뱃었지? 이게.. 한 발 맞고 안 죽는다고? 얇은다 진짜 힐 아꼈어 근데 크리 터졌으면 이겼잖아 나 그 막 독 있는 줄 알고 샤코 그 박스 아 오케이 오 오 오 오 또 왔어 여기? 오 릴리아 잘해주고 있어 목 먹으면 다 한거지 릴리아 잘해 그리고 아칼리 다 폐 죽이고 있어 지금 아니 왜 공포가 걸려! 어 미쳤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미쳤다 너 집 갔다오 나 무대 나오 미드 한 번 가 딴 데 갔다 올게 아 고속연사평도 왜 안 만들었어 고속연사평도 빨리빨리 가서 열정의 검이랑 어 이 자식들 깬다 아 개얼마다 돈 버는 거 너무 얄밉는데 개 빡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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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부터 요거부터 요거 조질 수 있어요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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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요거 때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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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킬 넣어줬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 집에 가길 집에 가자 내가 못살 거 같다 그냥 집 가게 근데 우리 기지 위험함 기지? 넉넉한데? 부서짐 저거 돈 또 채굴함 저게 뭐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160원이면 두 개면은 일찍 딴 거예요 하나 줘 아칼리가 이걸? 이정도급은 아니었는데 아칼리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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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갑니다 구서tv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на 아직 멀었어 올라며 나 아직 갈람 멀었어 왜 그래 열받았어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 열받어요 왜 왜 열받는 거야 인데요가 뭐야 갑자기 열받는다고? 만29 시립 tapa 갑자기 열받는다고? 어? 잠깐만 우리 가만히만 있으면 돼 뭐 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버스만 타면 돼 왜 깜치지? 이래서 깜쳤구나 좋아 오케이 서로 한 번씩 지금 트롤 했어 이제 그만하면 돼 나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나 이거 받아 먹으면 좋지 세주가 저렇게 단단했나? 흠 뭐해? 필요 없네 나이소 자 저걸 또 막 다쳐먹네 나 그리고 못 맞췄어 여기 와줘요 바텀 와줘요 바텀 어? 바텀? 오케이 바텀 너무 안좋아 상황 지금 저 박스 깔았어 근데 여기는 근데 부서졌는데? 그냥 그거 먹으셈 나 이것만 도와줄게 흠 흠 흠 흠 흠 안 먹어? 안 먹어? 아 내가 갈거야 자꾸 올라감 응 자꾸 올라감 자꾸 어? 어? 나이스 아하 찟 오오오? 어? 아악! 뭐야 왜왜왜 와드있나봐 아니랬죠 흠 흠 정신차려요 미스터타 미스터타 더 질책해줘 이거는 용먹어야 돼 지금 왜그래요 지금 날짜 잡자니까 핫박 날짜 이건 이건 용먹어야 돼 왜그래요 이거 계속 혼나야돼 이거는 이유없는 플레이였어 응 알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본 헤드 플레이였어요 진짜로 하지만 이번에 이번에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극기 있으니까 뺏어먹어 뺏어먹어 부시 근처에 있으면 안 돼 부시 근처에 있으면 안 돼 부시의 어탑에 내가 번 다 깜짝 났어 오면 지겨 부시의 어탑에 두개 먹었어 두개 먹었어 강타 모르겠지 없었나보네 한 번 더 내버려도 한 번 더 내버려도 한번 더 내버려둬네 좋아 좋겠어요 어엉 얼건 같네 아 무서워 죽겠어 겨어 아 무서워 죽겠어 겨어 포칼안돼 고연폭 안했어 무거워 피드렛 엑허 폰 폭발 안돼 고연폭 안했어 미성용 미성용 하나도 템이 잘 뽑히긴 했어 자이라 여기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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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한 번 진짜 인정하자 그래 아까 똥 싼 거 처리 해줘야지 이건 못하는 애는 아니었어 잘하는 애인데 조금 부족했을 뿐이야 상대가 더 잘했을 뿐 어 릴리아 어 릴리아 홀빨스 있을때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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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살아 노루라서 펄짝펄짝 돼 루나라 사는거 아시죠 겁나 잘사는거 그런느낌 어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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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뭐야 행보는 중 아칼리 이득 보고 있어 쭉 빼 그런거 또 무리해서 딸라고 아주 그냥 그냥 집가면 되는데 그니까 집가면 되는데 꼭 또 가가지고 죽여보고 싶어가지고 하나 정도 아칼리가 한다 아칼리가 해낸다 그게 문제야 그게 뺏긴다 갑니다 갑니다 4대2임 이거 살만함 이 자리업 이 자리업 이제 미드가요 어 조심조심 어 이거 탑 이거 봤던 밀고 어? 어디로 가? 아 탑으로 갔어 야스오 노림 야스오 야스오 오케이 요거 요거 와드 부시고 가야됨 응 너무 역겨우 너무 역겨우 소 쏘? 쏘? 쏘 쏘 오케이 거기까지 안가 쏘? 아니 너무 많아 탑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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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20분인데? 아 20초인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릴리야 오면 고 그러면 이즈? 이즈? 아 이 소리 요거 아이고 까비 빼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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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먹어 땡겨먹어 하나 넣었어 일단 넣었어 하나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는 거야 용을 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두 개 다 했어 뭘요? 용을 먹으면서 뒤로 빼든가 아니면 오는 걸 물든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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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손에는 안 봤어 응 손에 봤네 손에? 손에 조금 많아 용 빨리 쳤으면 됐어요 근데 그쵸? 응 저도 용 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물었어 근데 물어가지고 그냥 한 호응 했어야 됐어 애들이 물어가지고 우와 이 미친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세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이 질보소? 11킬 0댄스 3원씩구나 우리가 3용인데 저긴 용 없는데 차 파악이 맞았어 최대한 뒤에서 최대한 뒤에서 최대한 뒤에서 최대한 뒤에서 일단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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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함 와우 올라간다 어 뭐야 누구야 아 여기여기여기여 이거 딴다 와 플래시 플래시 뱀 레드 먹는데 저런식으로 깝치는거 어 싸움 안되는데 오바 아깔리가 없어 뭐 뭐 뭐 아깔리 온다 자유라가 아 씨 폭킹당하다 끝났어 오오 오오 한명이 오면은 한명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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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발랐으면 저거 이긴건데 다른건데.. 어 지금 뮤탈이라고 하는데요 뮤탈이야 어 5 여기 대기 낚시 한번 합시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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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대신 타워 박살나고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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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공속 뭐야 이거 ADP야? 오 죽었어 뒤에 피해가지고 세주가 피해가지고 죽었어 욕먹으면 돼 우리 욕먹으면 돼 괜찮아 밀려도 돼 욕먹으면 돼 응 오께 여기여기여고 오오 od대 pod 안되 언 sanity 근데 이지가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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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해 저 적도 제가itan 자이라고 안 오는데 빨랴개 옹냐 너무 아파 지금 GZ한테 맞아가지고 죽일것 같어 나이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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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페나? 오오오오 아칼리 잘하는데? 오오오 오 케이틀린 느낌있었고 가야되 가야되 그러면 근데 우리 막을 사람이 없어 용치면은 아니 한 명이 막아도 4대4니까 가면 죽어요 이즈한테 객이면 내가 가면 죽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걔 누구야 자이라가 맞고 나머지 3명이 싸우면 3대3이니까 수정구 보냈어 히바 가 라위어? 아 여기 가자 1대1은 다 이길걸요? 지금 다 있어 저기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거 진짜 먹을래 이 게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게임 승패가 갈렸어 어 그만 쳐맞아 아 미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아 도와줘야 돼 아이씨 아이씨 전부 도와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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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제 왔어 아아아아 못 봤어 아아 이질이얼 이질이얼 창고네 창고 창고 나이스 나이스 뒤 빠져야 돼 그거 잡아도 의미없음 잡아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질이얼 2대2야 2대2야 살면 돼 살면 돼 어 나이스 저기 물고 그 스톤 좋지 아아 형이 안 되네 아아 이걸 릴리아가 안 죽었으면 이거 이겼겠다 타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싸움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릴리아 안 해 그냥 오브젝트 같아 아니 할만 했는데 이거 뺏었어 가자 신 thee 아직 몰라 얘들아 어?IX신 데미지바 미Fl вс시리얼 데미지사 미치 나도 와드 갖고 와야 돼 킹화가 없어가지고 저거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 바로 가주다가 1분 지나면 그냥 우린 욕 먹어 안 되냐? 그냥 가 너무 힘들다 진짜 가봐야 되는데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지금 스패도 위에 있고 아 깜이 뒤에 노리자 너무 무서운데 진짜 지금 어디 가세요 왜 그래 도대체 난 뒤에를 우는 줄 알았어 안에서 막은데 안에서 막은데 아니 왜냐면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응 근데 내가 물렸어 뒤에를 이렇게 물라고 했는데 난 갑자기 뒤를 딱 보면서 물어 용 안주면 돼 용 보자 미안 이거 어떡하냐? 줘야겠네 용도 하나 주자 아까 먹었어야 돼 마지막 용은 쟁취해보자 릴리아는 또 어디 뭐야 릴리아가 안 움직임 릴리아가 안 움직여 뭐야 왜 안 먹겠어 뭐야 왜 안 먹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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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야 난 나도 아닌다 눌렀는데요? 아 난가? 난 아까 눌렀던 것 같은데? 눌렀으면? 강등당했어 실버 3? 예 별로 차이 없네 이제 우리 하하하하 실버 3 아니 실버 아니 우리 실버 3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지금 지는게 너무 학습되어 있어 하하 4연승만 하면 돼 나는 15점밖에 안 깎여가지고 할만해 지금 0점이시죠 근데 그리고 한 두 번 정도는 져도 돼요 이게 큰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두 번 지고 올라갑시다 어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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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냥 공포게임 알아보는게 맞은거 같애 내가 봤을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흐름이 있어 인제 12시밖에 안됐어 나 지금 절망가기 나 지금 절망가기 나와 지금 이거 아니 인제 4시간밖에 안 지났어 고맙습니다 해결 이결 밥? 난 밥은 먹었는데 방금 케틀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딜링 괜찮았잖아 나 이제 느낌 알아서 어떻게 딜하는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수영장 스킨이 별로인 것 같아 이번에 딴 거 레오나가 안 긁히면 딴 거 하면 돼 굳이 막 어거지로 레오나 할 필요 없어 아니 왜 침착을 들라는 거야? 마나 올라서 뭐해요? 마나 올라가서 어디다 써먹어요? 침착? 아까 승전보 했는데 별로 안 싸우더라고 그냥 그래서 과다치유가 나은 것 같아 침착? 어 모르가나벤 저쪽도 윌리츠 노틸 한번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하하하하 오늘 처음 나 이제 모르겠어 첫 공개 같은데 미스터따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떨어졌어 생각보다 우리가 두판 이겨놨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졌어 안 하는 게 이득이었어 지금 아니 40점밖에 안 떨어졌어 그냥 이명 거 맛집 예약 뜬 거 보여요? 아니 40점밖에 안 떨어졌어 그냥 단순한 두판일 뿐이야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거 Pokémon 철이 동대방 이번엔 진짜 깨끗 태리 할께요 징크스! 캐트리지! 바꿔! 포지션 바꿔! 열받아서 안되겠어 스웨인? 저쪽 다 원걸인데? 1티어의 위험을 보여줄게 아까는 너무 내가 6대4로만 이기면 절대 안돼 틀렸어 진짜로 피틀스틱 이거 이거 와드 와드 알죠? 피틀스틱 와드 알죠? 알아요 공포게임 미리 맛보는 공포게임일 수 있어요 믿을게요 우리 올 레이디 저 믿어도 돼요? 아 믿어도 돼요 이번에 노틸이 2를 낸다 체력차 극복을 왜 들어 아 나 이제 알았어 미스터 따가 멘탈이 무너진 이유를 저요? 멘탈 안 무너졌어요 공포게임이 다가와서 그래 공포게임이 안 걸려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그니까 그게 작은 인간이라는 뜻이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공포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어 미스터 따도 그냥 인간이야 인간 공포 진짜 두려워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난 지금 솔직히 무서워요 공포게임이요? 벌써부터 걱정돼요? 네 안 될 것 같애 솔직히 말하면 미스터 따 할 수 있어요 진짜 연승, 7연승 이런거 붙으면 금방 올라가 이미 느낌이 왔어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거 틀렸어 얘들아 아니 금방 올라가 이거 도졌어 아니 그동안 보여준 건 가짜 긍정이에요? 아니 긍정.. 그니까 확률이 있으면 전 포기를 안해요 아 0%야? 아니야 0% 아니야 개구리다 뭐야? 어? 뭐야? 플래시 된거 아니야? 플래시 아 와드래 와드래 저게 와드라고요? 와드래 분신이래 분신 와드가 풀 줬어? 덫 여기 두개 깔아놓고 우리 낚시해요 오케이 나 덫 두개 깔아놨어 지금 저거 더 틀린? 네 덫이 밖에서 보여요? 어 보여 안 보인대요 안 보여 뭐야 보일수도 있고 안 보일수도 있고 됐어 더 사라졌어요 界의 덫 밟았나 아니야 30초이면 사라져가지고 20초에 깔았어야 됐구나 이게 20초에 더술 깐 이유가 없네 난 더스로 여기서 활약하려고 그러는데 어? 뭐야? 이게 맞아? 혼내줘 1렙 더 쓰레기 같네 어? 1렙 2렙 오 더 좋았다 아 내가 평타 씹혀가지고 조심 아 내가 평타 씹혀가지고 노틸 너무 잘한다 느낌있는데요 노틸은? 레오나보다 느낌있는데? 아 오늘 노틸날인가 봐 아 오늘 노틸날인가 봐 자 이겼어 더 뜨고 딱 깔끔했어 우리가 콤보가 도시 아주 좋았어 아 이제 좀 기분 풀렸어요? 가능성을 봤어요? 저 항상 항상 열심히는 해요 가능성을 봤구만 안될거 같다 얘기해도 오오오오 맞다 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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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어 오 전멸 뺨 좋았어 직각이 그냥 직각이 아니야 직각이 안 돼 이거 손해 저쪽도 없어 죽으면 더 손해 죽으면 더 손해 죽으면 더 손해 저쪽도 죽으면 더 손해 일단 내가 맞아줌 앞에서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믿어봐 날 날 믿어봐 저쪽을 믿고 나를 믿고 때를 믿고 나를 믿고 저쪽은 죽나 체력이 없고 우리는 나밖에 체력이 없어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오? 징크스? 선 넘어 요거 오 나이스 나이스 느낌있었어 느낌있었어 느낌 좋았다 느낌 좋았다 너무 좋았다 또 이거 봐 노팀 왜 이렇게 잘해요 갑자기 원래 잘해요 원래 오케이 그리고 정글 탑이야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낚시 가능 피해주고 오오오오오 뭐야 이가 이겹까 봐 마나가 없어 이게 Q가 안 맞네 아 Q 맞았는데 안 좋은거죠 저거 아 나 마나 저 끈기 먹고 갈걸 괜찮아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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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밑불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오케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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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털고 가 이거 아직도 싸워 집에 안가? 미쳤나봐 도망가 어어어 안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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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요 정신 차릴게 정신 차릴게 나 지금 정신 안차리고 있어 지금 근데 레넥톤이 안 해 치명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해 레넥톤이 뭐 안해 레넥톤이 또 안하기 시작했어 연기로는 왜왜왜왜왜왜왜 안을 지켜 나갔다본다 3분 3분 나갔다250 nouvelles 영국이면 기다려줘 3분 있다 하면 돼 3분 충분해 콧라면 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밥부터 먹어야지 실버에서 3분 갔다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 CFS 아니 근데 스웨인 저거 사정거리가 넓어진 것 같지? 저거 그 대신에 늘림 발동이 그래가지고 걸리면 리스크가 큰데 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실버한테는 쥐약이야 오케이 오케이 렌넥이 오면은 어차피 우리가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못오고있어 오면 봄 오케이 안무 아이씨 안무라겠다 난 이거 왜 계속 걸리는 거야 도대체 치겠네 오 근데 딜 되게 잘 뭐야 아니 조심 괜찮 같이 죽으면 돼 아니 17로서 혼자서 나왔던데 노노노 이거 다 태웠다 아니 여긴 다 태우잖아 난 이거 먹었고 여긴 싹 소리야 그리고 뭐야 그리고 내가 3킬이야 이득이야 리드 카직스가 이김 3분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2분? 아직 2분? 오케이 오케이 아직 2분 아직 2분 이게 은근히 길어 그래도 경험치는 은근히 먹엄 어우C 말도 안되게 걸리면 안돼 상현아 쫄려요 무서워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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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아니 카직스가 이김 미드를 레전드 레넥이 아무것도 안하지만 카직스가 기량차 기량차 이거 실화야? 저 와드 지우고 싶지 쟤 지우고 싶죠 진짜 지우고 싶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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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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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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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중급기 뻘로 빠져 중급기 다 빠져 쓸데없이 빠져 와드 하나에다가 모든 건 또 다 못 우리는 정글에 그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글에 그치 아니 근데 3분동안 어? 아무것도 안할거면은 그냥 서치를 시키지 말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거야? 갑자기 이거 다 쿵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음 네 고 고 전멸 빠짐 내가 6렙이 되긴 했는데 아직 안됨 응 덫은 힐도 빠졌다고 아니야 고고고고고 저 6렙이라서 피 흡이 써가지고 안되겠다 조심조지 껍질 까면서 살짝씩 나이스 나이스 2각 2병 거 나이스 나이스 렌넥 왔다 렌넥 왔다 렌넥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감 잡았어 이제 느낌 알았어 이제 희망을 봤어요 저 똑바로 해볼게요 이제 아 이제 이제 따영이가 마음을 돌렸어 나 갑자기 희망으로 가득 차졌어 지금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였어 와 레넥톤 치고 왔는데 어? 카직스랑 합작 아니 카직스가 라인 먹다가 이기고 왔어요 그냥 같이 갱다니다가 미드가 그냥 못하나봐 뭐어? 뭐야? 오오 싸우면 안 돼 사실 또 왔어요? 에? 죽고까지 죽고까지 오 오? 저기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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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열받죠 덫 미스터 딸의 덫에 정신을 못 차리네 모두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바깥쪽으로 갈까 이쪽 서렌 인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채굴 많이 해본거 처음이야 배불러 우리가 하는건 채굴 남이 하는건 도굴 아니 왜 자꾸 걸리는거야 상현아 그냥 빠져 어우 진짜 감사 치명이 다한다 치명이 아아 폭탄 아아 아아 저거 너무 맞는데 내가? 쓸데없지? 아 저거 맞으면 안되는데 왜 맞는거지?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내가 왜 계속 맞는거야 저걸 투망 딱 쓰려다가 그게 찰나가 그렇게 안됐어 이게 욕심부리지마 진짜 상현아 너 이거 봐 너무 못하고 있어 지금 알지 내가 죽으면 안돼 내가 지금 제압이라 맞아 나보다는 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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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딴거지 또? 계속 저흰 카시오페아는 지금 맛집 맛집 집간드 이거 꼬박꼬박 하네 이거 계속 돈주네 채굴 하나만 더하면 안되요? 채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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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채굴했다 채굴했다 너무 맛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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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딜봐 뭐야 치아야? 내가 또 먹었네? 아니 카닉스 딜 뭐냐고 오우 아군이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쑥하면 애들 체력이 반키가 날아가는데? 개 딱지 이거 또 죽었는데? 카시오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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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다 15분 서랜하겠네 네네톤 집간따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는거 같은데 응 무늉네 카시오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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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중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룡 솔룡한데 너무 시시한데? 물론 나 때문에 시시해진 건 아니야 와 피한 거 맞아? 뭐야? 몰라? 이게 뭐야? 적 항복 순간 그거였죠? 한 명 나간 순간 무서웠죠? 아찔했지? 어? 뭐야? 하면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 지미요 응 돌아왔어? 이제 긍정 따윤 위로 돌아왔어 네? 나 힌만 가져도 돼요 이제? 네 가져도 돼요 할 수 있어 이거 연승하면은 막 7연승씩 하 7연승하면 점수도 엄청 오르긴 해 금방이야 기세야 기세 그 희망을 봤다 이거 지금 오늘은 노틸 하는 날 노틸 긁힌다 믿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좀 못하긴 했어 솔직히 카디스가 엄청 잘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상대방이 좀 구덕이야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예의가 아닌데 오늘 노틸 좀 긁히시는 듯 이게 이게 좀 실버가 폭이 너무 심해요 잘하는 사람도 진짜 잘하고 못하는 사람도 진짜 못하고 못하는 사람도 진짜 못하고 부캐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냥 중간에 지나가다가 막 계속 치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같은 현진은 그냥 그 그래서 그냥 운빨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새 운동이 터지는 거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정확히 말하면 막 아까 막 탈론 털었던 애 누구지? 아리 아리 막 이런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탈론이 못하는 게 아니고 탈론이 그냥 현지인인 거지 그냥 그쵸 탈론은 딱 현지인이고 아리가 좀 너무 심하게 잘했던 거고 죄가 없어 다이아도 바텀도 똑같아요 비슷해 우리는 아 오늘 노틸 긁힌가 노틸 하자 우리 개풀이 조심해 다이아도 부캐 파티를 그래요? 아니 다이아도 어떻게 부캐가 있어? 마스터? 마스터 금화 챌린저 다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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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 3은 또 수준이 다르니까 그건 그렇지 나 오늘 캐틸 좀 긁혀 아 캐틸노틸로 가야겠다 오늘 캐틸노틸로 캐틸노틸 베인스타리 어 아까 그 카직스인가 어 어 그럼 제발 그 카직스 잘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전판 가직스 진짜 잘했는데 바꿨어 이즈리엘 카직스 오케오케 이즈리엘 카직스 감전 전판 가직스래 전판 가직스라고요? 초린의 민박질 두려워요? 두려워요? 또 1승 한거 1패 바로 하겠네 아니 한 번 만났을 뿐이야 가직스 어? 한 판 잘한걸로 쫄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음 부실골은 몇 판 달라 실력이 흥하면은 뭐 그냥 페이커야 조이 잘하면 진짜 페이커인데 조이 막 연병쇼 시작하면 막 스펠 한타중에 우스스 떨어지는거 막 죽으면서 막 전멸 막 계속 쓰면서 연병쇼 소환사 스펠을 써 미친놈이야 어디요? 에? 뭔소리야? 아니 조이가 아 조이가? 조이가 막 소환사 스펠을 주워가지고 연병쇼 하잖아 도와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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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틸아 아 아 야 야 아 이거 이걸 이걸 저걸 쳐먹고 있네 이거 안 봐주고 와 노틸이래 아트롯스 이름 뭐지 아트롯스 아트롯스 으 으 노틸은 나의 끝까지 안아준다고 이걸 끝까지 아 위에서 빽 위로 갈걸 아 쪼라도 되겠네 근데 저렇게 요행 바라는 놈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 줌 내게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얌체같이 해서 이겨볼라는 개수작 개수작이 돌려란 자식들 하하하하 아 이렇게 흑화했어 꼭 이제 이랩되면 들어간다 쟤 또 이랩되면 들어가면 쟤 조심 미념 많아가지고 아 때려줬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 저 칼 다 빠졌나 아니죠? 이즈만 빠졌죠 이즈만 빠진 알리는 안 들어갔어 알리 빠짐 아닌가 저거 그거죠? 저 그냥 그거 아닌가 그 점멸 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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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공정으로 전멸 다 빠졌네 알리도 빠졌네 어? 이걸 에이트록스가 아까 카집스를? 나 희망을 봤어 아 너 무서워서 저기 못가겠네 어디가 막고가 막고가 너도 막고가 너도 호응할거면 한 대 맞고가 호응할거면 하지마 한 대 막고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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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이스 아 알리 때려 알리 알리가 너무 밀쳐네 나 됐어 이렇게 들교환만 해놓으면 돼 다음에 따면 돼 그 파괴가 필요없어 미니언한테 준 4개 쳐 맞으면 나와 조심해야 돼 마공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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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빠져 빠져 아 나 켜가지고 이게 bez 얘ет 이 이거지 뭐야 뭐해요 조콩 아마테라스 뭐야 이건 채굴까지 한다고 나이스 아무 backgrounds 와아 잘하는데요 진짜 라인 다 탐 저쪽 아 이줘 왔어 왔어 괜찮아 괜찮아 친드라 탈히면서 살려야겠다 근데 킬을 왜 진짜 내가 먹지 이렇게 bez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안합니다 오게 노필 개든든해 들어가 라인 준넥에 당겨 먹을거야 먹고싶죠? 에이프록스 오오 나이스 3렙 밖에 안돼 땡땡거리는거는 왜 저러는거야? 저거? 열받게 할려고 저러면 열받을 줄 아나 봐 아 여기 애들 다 있었다 4명 다 있다 이거 빼야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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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아깝다 게실수 너무 아까운데? 살인 줄 알았어 좀 비벼졌네?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모르고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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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나 우리가 잡았구나? 카직스 이즈리얼 진짜 징글징글하다 카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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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카직스 궁 맞고 죽었다 이거 도와줘야되요 라인이 밀레이스가 좀 못하는데 이쪽으로 빠지게 카직스 카직스 이즈리얼 카직스 안치면 카직스 사투리얼 카직스 포지역 카직스 알리스타가 쎄졌나봐 고맙습니다 구독 덫이 느려요 까는게 뭔가 답답해 W쓰는게 뭔가 답답해 알았어 알았어 무조건 덧붙어 쓸게 좋아 내가 키를 다 주워 먹었어 케이틀린이 너무 약하다 아니 아니 먹을만 했어요 저도 제가 먹을 타이밍 없었어 조이 위험함 조이 위험함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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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직스 내려가 달리 무섭긴 해 갑니까 뭐지? 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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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왔네 와 이거 이거 조졌다 땡 빵 아니 제가 무리했어 내가 무리했어 아니 아니 저거 단단하긴 하네 확실히 굳이 앞에 안 있어도 되는데 어 어 욕먹었네 아 죽을거 같더라 저거 애쉬를 했어야 됐네 맞아 잡고와네 여기 뛰어가야돼 뛰어가야돼 어어 애들 황간다 이질이야 이질이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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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없어 이렇게 해 줘야 돼 아트가 다 빼서 먹었는데 괜찮아요 응 아트도 크면 좋아 아트 아트가 왕괴하면 못말리죠? 못말리죠 그리고 나 106시간 먹으면 어시한거나 마찬가지 응 아트론 근데 케인이 탑이고 아트가 지금 뭐야 아 고립 고립들 아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아이씨 심각한데? 고립이 뭔데? 혼자 있으면 더 많이 날아 데미지가? 나 어차피 어차피 어시 밖에 안 먹어서 나 돈 안줘 미니언 근처 아 미니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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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xo 피해자 피해자 조이 아직 안 끝났어 게임 조금만 집중해서 해보자 우리 또 솔킷 다이면서? 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진짜. 쟤 왜 저러는 걸까요? 조이? 아니요. 이제 리얼. 근데 내가 잘했으면 억울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최선 다하고. 한번 여기서부터 역전 시나리오 발판을 삼아볼게요. 나 포기하지 않았어. 신망을 알았거든. 치명이 나한테 알려줬어. 근데 조이가 킬 먹었네. 어차피 데스가 별로 없었구나. 얜 뭐야? 싸인홀? 아 케인이구나. 케인이 왜 이렇게 생겼어. 케인이 변신해요. 변신 되게 이상하게 했네요. 변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근데 얘가 왜 탑이고 왜 아트록스가 정글 간지 모르겠어. 생긴 게 저렇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스킨이었나? 징그러워. 스킨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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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릴 수 있을 때 빠르게 미러. 우리가 다 보세 있으니까 지금. 스킨이었나? 오케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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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싸우지마 난 아니 죽었어 이거 다 또 와아 이렇게 조이는 왜 일찍 죽지? 몰라 죽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아니 용은 몇 개가 벗긴 거야? 두 개 벗겼어 벌써? 응 용 싸움 하려고 온 거였는데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기는 법 어떡하지? 어떻게 이기는 법? 잘라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길 바랄 수밖에 지금 위치를 바텀이니까 지금 열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안 열려 바보가 아니라 울지를 않겠지 싸우지 않겠지 전령 풀었다 여기 막아야된다 킨드라를 얼마나 키워놨냐니 니가 솔킬 계속 달려주면서 잡지 저 하나 막으러 가야되는데 이거 막아야되는데 아무도 안 가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내가 가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가도 막을 수가 없어 이거 줄 거 줘야 되나 여기까지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가 벌레는 막아야지 벌레가 다 막았잖아 지금 벌레 레전드 벌레 세 번 박치기 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또 싸우면 죽는데 이거? 나 없어요 나 바텀 막으러 갔어요 케인이 암살하기가 좋은데 신드라 암살할 수 있으려나? 신드라밖에 지금 잡을 애가 없어 케인이 없는데 왜 싸우는거야? 개뚱뚱해 이 인간들 아까비 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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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크 나 이거 싸우고 싸워야 된다 이거는 썰은 해야될 듯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좀 힘들 듯 벌레 레전드 아기 우리 케인 몰라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 지금 타깃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할만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되지? 그게 있어요 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또 왜 벌써부터 기량 얘기해 벌레가 가는데 갈 생각을 아무도 안하는 거여서 동템이어도 힘들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앞선 템이면 돼 희망을 가져 또 왜 포기해요 또 근데 앞선 템이려면 불리한 템에서 이겨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가봉이 이거 카직스 한명 깎으러 가야지 볼력 깎는 거 봐 어 포기 안해 포기 안해 포기 안해 포기 안해 아직 희망 한번 해보자 한번만 한타 꽝 한번 해보자 꽝 한번 제대로 부딪혀 보자 제대로 한번만 부딪혀 보고 바론에서 한번 바론에서 역사가 나오려면 바론에서 역사가 나와 오케이 바론에서 역사 뽑아 힘들어 역사 만들자 역사가 좀 나오기 힘들어 일단 카직스를 조질 수 있냐인데 신드라 신드라 여기 보 신드라 내가 신드라 깜살 끔살 같은 거 딱 지금 다 올라오는데 고고고고고고고 Hola 가 아 야무지게 먹네 아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아직 몰라 깨졌어? 일단 23분이지만 누가 누가 보고 바퀴벌레라는 거야 진짜 민망해서 저러는 거 같아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다 터졌는데요? 왜요? 아니 민망해서 저러는 거 같아 저승사자 1대1 신청 나 감 1대1 신청 콜 붕 나는 되게 쉽게 죽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1대1 교환했어 교환한거 자체는 좋아 하지만 이건 안좋아 아니 조이야 이거 한번 합심해서 가자는거 아니었어? 이걸 빤스러움을 한다고? 우다다다다 와 이걸 빤스러움을 한다고? 하지만 조이는 해맑아 합심은 했어 못맞혔을 뿐 우리 우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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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아하 아하 악당같이 외쳐요 와하 아하 아하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템이어도 힘든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는판이라고 생각을 해야돼요 이렇게 바텀에서 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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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화장실 인효연상 아니 오랜만에 바루스 다시 해볼까? 진짜 미칠 것 같아 얘 어떡하지? 모래 형기증 나기 시작했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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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